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여자가 눈물을 흘릴 때 바로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문난 부부, 서울로 올라온 직후에 우리는 도남동 집을 팔고 면목동에 아담한 양옥집을 사서 이사를 했다. 희는 다시 금성국민학교로 전학을 시켰다. 둘째 지는 여섯 살이었고 막내 란은 네 살 되었다. 아이들은 모두 건강했고 재롱둥이로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남편과 희가 각각 직장과 학교에 가고 나면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고는 두 딸들을 데리고 마당으로 나가 꽃나무를 가꾸었다. 서울에서 생활하게 되면서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때가 많았지만 그렇다고 전처럼 자정을 넘기거나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해서 들어오는 무질스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었다. 늦은 귀가쯤은 불만스러워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결코 화려한 부호와 권력을 꿈꿨던 것이 아니었다. 내가 동경했던 것은 평범하면서도 소박한 행복이었다. 가족들이 서로 신뢰하고 아껴주며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오선도선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평온함이 우리 가정의 깃들기만을 바랐을 뿐이었다. 지루하게 계속되던 장마가 그치고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햇빛처럼 밝은 생활이 투명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가 마침내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면서 협조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이듬해 우리는 다시 면목동 집을 팔고 여의도의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를 갔다. 이십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였지만 도배 장판을 새로 한 공간은 아담했다. 오밀조밀하게 꾸며놓은 정남향의 거실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때로는 스펙트럼을 통과한 무지개처럼 오색찬란한 광채를 뿌리며 눈부시게 밀려오고 했다. 나는 그 시범 아파트를 파랑새가 사는 새장에 비유해보고는 했다. 그곳에 행복이 있었다. 다만 여의도의 생활 수준이 지금처럼 우리가 옮겨다니며 살았던 어느 곳보다도 높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파트의 주부들은 슈퍼마켓이 바로 지척에 있는데도 두부 한 몫까지 배달을 청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내 핍과 절약이 몸에 배어있던 나로서는 그런 생활태도가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었다. 1977년 2월쯤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군인 가족들을 위해 서빙고에 아파트를 신축한 것이 있었다. 나는 우리의 형편에 맞지 않는 여의도에서 살 것이 아니라 군인 아파트로 들어가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남편에게 상의를 했다. 남편은 여의도에서 그냥 살기를 원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래도 그곳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굽힐 수가 없었다. 아이들의 교육에도 여의도가 좋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마침 남편은 일주일 예정으로 출장을 갔다. 나는 남편이 부재 중일 때 원호관리공단을 찾아가 군인 아파트 입주를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 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일방적인 나의 처사에 대해 크게 나무라지 않았기에 우리 가족은 서빙고에 군인 아파트로 옮겨갔다. 그곳에는 그의 육군사관학교 선후배는 물론이고 동기생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남편은 군인 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곳이 여의도보다 편했다. 생활 모습이 비슷비슷하여 격차로 인한 소외감을 느낄 일이 없었다. 시간이 있으면 이웃들이 서로 둘레둘레 모여서 다과를 나누며 정담을 즐길 수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면 부침을 만들어서 이웃들을 청해 나누어 먹으면서 가족같이 지냈다. 서빙고 시절에 희가 중학교에 입학했고 둘째 진은 국민학생이 되었다. 남편은 토요일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가족들을 차에 태우고는 서울 근교로 나가고는 했다. 생활도 의식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은 기반이 다져져 있었다. 그는 시간이 나면 내가 시장에 갈 때 함께 가기를 자청하곤 했다. 손수 아이들의 옷을 고르기도 하는 그는 자상한 가장의 표본이 되었다. 딸만 셋이었지만 남편은 딸들을 아들 못지않게 애지중지 여겼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군인 아파트 내에서 최고의 인꼬부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우리를 누구나 부러워했다. 때로는 우리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이웃들이 종종 있었다. 서빙고의 군인 아파트가 여의도보다 파랑새가 살기에 더 좋은 세장이었다. 우리 가정이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가정으로 통한다는 사실을 목격할 때면 공연이 열젖기도 했지만 내심으로는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얼마나 먼 기다림의 길을 돌아 이룬 것인가. 천둥 번개가 지던 날이 있었고 지루하게 계속됐던 장마전선을 넘어 마침내 도달한 행복의 순간이었다. 그 당시에 내가 썼던 시다. 비바람 불던 날 찢겨진 가지 아파도 소리내어 울지 않던 침묵 안으로 안으로 소망했어라. 천둥 번개의 위협 태풍의 시련 그러나 뿌리채 뽑히지 않았던 나무 내일엔 무성한 잎을 내어 그대를 쉬게 하리라. 우리 누구나가 목적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일 것이다. 그러나 행복은 목적한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끝없는 시련과 모진 인고를 요구하는 아픔의 겨울을 지나고서야 양지 쪽에 피어나는 봄꽃처럼 찾아오는 것이다. 지난 겨울이 길었기에 유난히도 추웠기에 나의 봄은 더욱 소중한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불혹의 나이를 넘기면서부터 성숙한 인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된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는 애정을 다하리라 몇 번이고 다짐했었다. 1979년 가을 나는 꿈을 하나 꾸었다. 잎이 다 떨어진 연산홍 가지 사이에서 난데없이 세 송이의 빨간 꽃이 한 덩어리로 엉켜 피어나는 꿈이었다. 나는 그 꿈을 꾸고는 머지않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과연 사흘이 지났을 때 그가 대령으로 진급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그는 진급되면서 인사처장의 보직을 받았다. 행복의 여신은 날이 갈수록 우리 가정에 웃음을 날라다 주었다. 고생도 많았고 소름도 많은 세월이었지만 그것이 언제적 일이었던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의 입에서는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내 생에 최고의 복된 나날들이었다. 희는 서빙고에서 고등학생이 되었다. 인형처럼 예쁜 진과 란도 무럭무럭 자라났다. 비록 국을 끓여먹고 남은 콩나물 대가리를 묻혀서 다시 상에 올려놓는 식으로 절약하며 살아야 했던 시절이었지만 나에게도 그런 행복한 때가 있었다는 것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신반포에 있는 한신아파트로 이사를 간 것은 그가 대령으로 진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동안 군인아파트의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 다른 군인 가족을 위해 비워주어야 할 입장이기도 했고 아이들의 공부방도 각기 하나씩 마련해 줄 때가 되었기에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당시 한참 아파트 분양의 붐이 일대였다. 추첨에 응했더니 요행이 한신아파트에 당첨된 것이었다. 남편은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어떻게 절차를 밟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백지상태였다.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며 움직인 결과였다.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나자 남편은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된 것이 모두 내 덕이라며 나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동료 친구들에게도 아내 덕이라고 나를 지켜세우며 자랑을 늘어놓아 마누라 자랑하는 팔불출의 취급을 자취하고는 했다. 사실 군인 가족들 중에서 우리처럼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당시에는 거의 없었다. 그가 모범적인 가장이 되어 집안일에 항시 협조적이었고 내가 한 푼도 낭비하지 않으며 알뜰히 살림한 결과로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그가 아파트 추첨에 대해 문의안이었다고는 하지만 그의 협조가 없었다면 그만한 살림을 장만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절반은 그의 공이었다. 한신아파트 시절까지도 파랑새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면 모두 부러워할 만큼 복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에 그는 부산의 보안부대 부대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따져보면 이때부터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본수령이 되었던 것 같다. 군복을 벗기까지 남편이 부산에서 근무할 당시에 부마 사태가 발생했다. 부산과 마산에서 시민들이 격렬하게 대모를 벌리고 있다는 뉴스가 처음 접해진 것은 1979년 10월 16일이었다. 18일에는 부산의 계엄령이 내려졌고 19일에는 마산 지역의 위수령이 발동되었다. 나는 그 현장에 남편이 내려가 있음으로 해서 가슴을 졸이지 않을 수 없었다. 행여 몸을 다치지나 않을까 해서 밤이 되어도 애가 타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은 직접적으로 대모대를 진압하거나 대모 행렬과 충돌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정보장교인 그는 비상시국을 맞이하여 기민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상부에 보고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남편은 주어진 자기의 임무에 충실했다. 사태 추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했던 것 같다. 나중에 그의 그런 능력이 보안사령관에 의해 인정을 받게 되어 사령부 정보처장으로 발탁되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격동의 현장에 있었고 보니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위험에 직면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에 광복던 거리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한다. 그 현장에 있다가 빗발처럼 쏟아지는 돌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남편은 부서진 차의 밑바닥에 엎드려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나중에 들려주었다. 부마 사태가 유신 말기에 가장 큰 반유신 시위를 나타낸 사건임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해 5월 전당대회가 있기 전까지의 신민당은 야당으로서의 힘이 별로 없었다.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와해 공작이 워낙 강렬했던 탓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당대회를 통해 총재로 당선된 김영삼 씨는 강경 노선을 추구했다. 그를 구심점으로 하는 반정부 활동의 막이 올랐다. 유신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을 용납할 수 없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총재의 가처분 사건과 김영삼 씨의 국회 제명 처분을 도출해내었다. 김영삼 씨에 대한 폭압이 부산과 마산의 학생 시민들을 반정부 시위로 내모는 형국을 자초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초의 부마 사태가 발생한 16일로부터 꼭 열흘 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가장 믿었던 정보부장에 의해 무참히 시해되었다. 그런 식의 비극적 최후를 맞지 않았다면 시민들의 한거에 의해 절대 권자에서 물러나게 되었을지 아니면 더 큰 피를 흘리는 불행한 사건이 발발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11.16 사건이 발발하기 몇 달 전에 방한했던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면전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을 거론하며 정치범 명단을 제시하고 석방할 것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끝내 미국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이다. 미국의 주요 맹방이었던 월남이 공산화되고 이란의 판례비 국왕이 축출되었고 한국에서도 민중폭동에 의한 정권 붕괴가 예상되던 시점이었다.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서 민중폭기에 의한 정권 와해가 초래된다면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다. 여기서 미국은 사사건건 미국의 정책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서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박동선 사건과 같은 스캔들을 연출했던 박 정권을 거세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미국이 자국의 정보기관과 어떤 형식으로든 연결고리가 있었을 중앙정보부장을 내세워 박 대통령을 제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법도 하다. 그러나 11.6 사건의 발발 요인은 내부에 더 많이 내포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유신 체제는 경제 부흥이라는 미끼로 정권 유지에 명분을 세웠었는데 오일 쇼크와 집중적인 중화학 투자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이 악재로 겹쳐 인권 탄압의 명분이 없어진 상황에서 발생했다. 박 대통령은 밑으로부터의 요구와 여론을 수렴하여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균형을 유지케 하여 상호 견제하는 식의 게임을 시키면서 통치자로 군림하려 했던 것 같다. 가령 중요 국가기구에 권력을 대행시키고 그 권력기구를 관장하는 사람들을 경쟁시켰다. 상호 견제의 균형 위에 자신이 군림하는 방법을 썼던 것이다. 이 주요 기구의 근간이 된 대통령 경호실과 중앙정보부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파워 게임이 유도될 수밖에 없었다. 국내외적인 여러 악재들이 겹쳐 체제 자체의 탄력성이 무너지고 노후화되어 가면서 파워 게임의 균형이 무너지자 대통령이 내세웠던 사람들은 최고 권력이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내 가까이에 있다. 한 사람만 제거하면 그 권력이 나에게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만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 요인을 박 대통령 자신이 제공한 셈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민의의 여론을 멀리하고 스스로 고립되어 막강한 힘을 휘두르던 절대 권력은 그 내부의 반기에 의해 간단히 무너져버리고 만 것이었다. 부마 사태에 이은 12.6 사건은 역사의 장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남편은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이끌렸든 간에 새롭게 전개되는 역사의 주요 인물로 등장하게 되었다. 부산에서 서울의 사령부 정보처장으로 전보되어 있던 상태에서 12.11을 맞이한 남편이 그 12.12 때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아는 것이 없다. 그 무렵을 회상할 때면 20여 일이 넘도록 남편이 어디에 가 있는지 행방조차 알 수가 없어서 불안에 떨었던 기억만 생생하게 떠오른다. 밤이나 낮이나 행여 전화라도 있을까 싶어 전화통을 끼고 지내던 때 전화가 한 통 걸려오기는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남편이 건 것이 아니라 남편이 시켜서 다른 사람이 건 것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통해 말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말고 문을 꼭 걸어 잠근 채 집에만 있으라는 것이 정보처장님의 전언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다. 나는 몸을 벌벌 떨었다. 겁을 잔뜩 집어먹은 나는 시키는 대로 문을 꼭 닫아 걸고 아이들을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이젠 안심해도 되니까 갈아 입을 옷을 가지고 어디로 찾아오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다. 내가 남편의 전화를 받은 후 그가 갈아 입을 옷을 가지고 찾아간 곳은 사령부에서 사용하는 자그마한 집이었다. 보초병이 안내를 해주었다. 한 달 가까이 보지 못했던 남편의 얼굴은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다. 세수도 제대로 못한 후줄그리한 모습이었다. 빗발이 서 있는 눈을 보고 며칠씩 잠을 자지 않고 철야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의 뒤쪽에는 짜장면 그릇이 질비하게 놓여 있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남편과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헤어져 돌아오면서 나는 일련의 국가적인 대사건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천신망고 끝에 이륙한 우리 가정의 행복을 파괴시킬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을 느꼈다. 후일 나는 남편이 시비시비의 주역인 하나회의 멤버도 아니었고 그러기에 그 당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어느 잡지를 통해 읽은 적이 있다. 그 말이 맞는다면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던 20여일 동안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의 일에 매달려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한 사람은 허삼수 보안사령부 인사처장과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으로서 합동수사본부의 제2의 국장으로 파견을 나가 있던 우경윤 대령이었다.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을 체포한 사람은 최세창 공수여단장이었다. 공수여단의 최세창 장기호 박희도 씨 등이 합수부 측에 가담에 있었기에 특전사령관은 휘하 병력을 동원하지도 못하고 부하들로부터 배신당한 상태에서 체포된 것이다. 후일 그는 경기도 송추 유원지의 야산 중턱에서 목매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의 비서실장 김호랑 소령은 합수부 측의 동기생이 자리를 피하라는 충고를 해주었는데도 끝까지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저항하다가 현장에서 피살되었다. 그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충격을 받은 미망인 배경옥 씨가 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군인 아파트에서 쫓겨난 미망인이 남편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청혼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은 일이 있다.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명분과 대의 앞에 섰던 남편이 정당한 명예회복도 되지 못한 채 역사의 물결에 외롭게 버려져 있다고 호소하던 그녀는 끝내 자살채로 발견되었다.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도 함수부 측에 포섭된 자신의 부하인 헌병 부단장 신윤희 중령에 의해 체포당했다. 정승화 계엄사령관과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이 체포됨으로써 상황은 사실상 끝이었다. 다만 그때까지 수도권의 군지휘관 중에서 3군사령관인 이건영 중장만이 통설권을 박탈당하지 않고 남아있었는데 그는 이튿날 노재현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국방부에 출투하여 연행되었다. 남편은 그 어느 지휘관을 체포하는 데에도 관련되어 있지 않았으니 미상불 12.12 사태의 주요 인물이 아니었다는 분석기사는 사실인지도 모른다. 다만 보안사 정보처장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령관과 밀접한 관계에 놓였고 그런 처지에서 항명할 수 없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12.12 가단파로 분류되었던 것은 아닐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나의 생각일 뿐 내가 알고 있지 못한 다른 진상이 내면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남편은 그 후 준장으로 진급했다가 곧바로 예편했다. 12.12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일반인들에게 거부감이 적을 것이라는 이유로 얼마지 않아 창당된 민주정의당의 사무총장의 남편이 발탁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 또한 12.12의 주요 인물들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되는 자리였을 법도 하다. 11대 국회의원 선거 남편이 민주정의당의 사무총장이 되고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하자 우리 집에는 공천을 얻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공천의 최종 결정권자는 물론 당 총재였지만 후보 인선 작업에 사무총장이 깊숙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사무총장에게 줄을 대려는 정객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하루에 커피를 백전도 더 끓여내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였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집안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아파트 앞에는 차들이 붐벼서 교통순경이 상주하며 정리를 할 정도였다.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방문객 중에는 남자들도 많았지만 남편을 대신해서 찾아온 부인들이 더 많았다. 부인들은 남의 눈에 띄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다. 시장에라도 다녀오는 것으로 보일 정도의 차림에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 그 시장 바구니에 돈 뭉치가 들어 있었다. 부인들은 남편이 아니라 나에게 그 돈을 내놓으며 머리를 조아렸다. 남편은 돈에 관한 한은 확실한 사람이었다. 나로서도 뒷감당할 수 없는 돈을 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설마 그렇게 한 푼도 받지 않았겠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동전 한 입도 받아챙긴 적이 없다는 것은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는 진실이다. 새로운 당을 만든 창당 주역으로서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남편의 신조였다. 나는 그런 남편의 뜻을 어길 수 없었다. 몰려드는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어서 마자는 드렸지만 정신없이 커피 대접을 한 후 나름대로 설득하여 돌려보냈을 뿐이다. 그것은 표시도 제대로 나지 않으면서 시달리는 중노동이었다. 나는 파김치가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렸다. 그러나 이것은 전초전에 불과한 것이었다. 마침내 공천 작업이 끝나고 11대 국회의원 선거전으로 돌입했다. 남편은 그의 고향인 안동과 의성을 지역구로 하여 출마했다. 그러나 중앙당의 사무총장인 그는 당 차원의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활동과 다른 후보들의 지원에 시간을 할애해야지 정작 자신의 지역구에 내려가서 득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천상 남편을 위해 내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선거가 나를 초죽음의 상태로 몰아갔던 것이다. 나는 그동안 품풍히 저축해두었던 돈을 선거 자금으로 쓰기 위해 찾고 선거 기간 동안 갈아입을 옷을 가방에 챙겨 넣는 것으로 준비를 마친 다음 남편을 대신해서 지역구로 내려갔다. 안동은 그의 고향이지만 가까운 일가 친척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촌 당숙이 한 분 살고 있을 뿐이었다. 나 역시 시사를 모실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 조상의 묘를 찾는 남편을 따라 다녀온 것이 고작이었다. 낯설고 물설은 땅이었다. 안동에 도착해서 숙소를 정하고 여장을 풀었지만 선거 운동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중선거구제였기 때문에 표밭은 안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성까지였다. 안동과 의성이 나에게는 바다보다도 광막하고 아득해 보였다. 하룻밤을 자고 난 나는 이튿날 아침부터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안동 권씨 문중의 어른들부터 찾아뵙기 시작했다. 도포를 입고 갓을 쓴 문중의 어른들은 큰절을 받기 원했다. 장죽을 입에 물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는 상투를 튼 노인들은 완고하기가 짝이 없었다. 그런 어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삼고초료를 하는 심정으로 임해야 했다. 그 다음으로 안동 시민들은 후보자에 대한 인식과 동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우선적으로 군과 읍, 면, 동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득표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역구의 여성단체, 조직책, 운동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나는 시골마을에 가가호호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는 타고 가지만 마을에 이 집 저 집을 방문할 때는 걸어다닐 수밖에 없었다. 발가락이 부르터 진물이 나고 몸은 청근보다 무거웠지만 한 집이라도 더 방문하겠다는 일념으로 강행군을 계속했다. 선거일이 가까워 오자 집집마다 찾아다닐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그때부터는 어느 마을을 방문하면 그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다 모이도록 해놓고 남편의 지지를 호소했다. 운동원들은 살림이나 하고 있던 내가 어떻게 그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옹변력이 있느냐고 감탄에 맞이 않았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중고등학교 시절 옹변에 남다른 재질을 발휘했던 적이 있었다. 여고 시절에 대대장으로 활동한 경력 등 잠재에 있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질이 뒤늦게 폭발했달까. 나는 여러 사람 앞에 나서서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는 일에 결코 망설이지 않았다. 열과 성을 다해서 뛰고 호소하고 설득했다. 선거 기간 동안 안동과 의성의 고울고울마다 내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사람들은 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찾아뵈었다는 인사로 서두를 꺼내면 공공연이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높다는 것은 들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작 본인의 얼굴은 보지도 못한 채 부인만 보고 어떤 사람인 줄 알고 표를 찍어준단 말이오. 그렇게 비양거리던 사람들도 유세를 끝낼 때쯤이면 감동을 받았는지 박수를 보내주고는 했다. 남편은 선거일 직전에 후보자 합동 유세 때만 겨우 시간을 내어 다녀왔을 뿐이었다. 아무리 내조를 잘한다고 해도 이러다가는 당의 사무총장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조한 성과를 거두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은근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마침내 선거가 치러졌다. 서울에서 내려온 남편과 함께 나는 개표 실황을 지켜보았다. 초조하고 긴장된 순간들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개표가 시작되고부터 시종일관 상대 후보를 압도적으로 리드해 나갔다. 그리고 개표가 완료되었을 때 전국의 이 후보자 중에서 두 번째로 죄다 득표를 기록하며 원내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나는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다. 남편의 당선을 위해 몸으로 뛰었던 나에게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나는 온 기력이 쇄진하여 더 이상 공식 석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그동안 함께 뛰어주었던 선거 운동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을 끝으로 나는 모든 뒷마무리를 남편에게 맡긴 채 서울의 집으로 돌아왔다. 나의 세 딸들이 나를 개선장군처럼 환영해 주었다. 집을 오랫동안 비우면서 늘 아이들이 걱정되었는데 건강하고 어여쁜 딸들의 얼굴을 대하자 무엇보다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장영자 이철희 사건 당군 이래 최대의 금융 부정사건이라고 불려줄 정도로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장영자 이철희 어음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82년 봄이었다. 이 사건은 분명 청와대를 흔들고 정부를 흔들고 집권당을 흔들었으며 천하를 깜짝 놀라게 한 대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불똥은 집권당의 사무총장이었던 남편에게까지 튀었다. 처음 장영자 이철희 부부가 살고 있던 청담동 집에 벽장의 은닉에 있던 40만 달러의 외화가 적발되었다고 할 때만 해도 외화 관리법을 위반한 정도의 사건이 아닌가 여겼었다. 그러나 외화 은닉 같은 것은 문제도 아닐 정도의 거액 어음을 불법 유통시켰다는 것이 곧 밝혀졌다. 장영자 이철희 부부는 사업상 금전이 필요한 기업체들에게 은행금리보다 싼 이율로 현금을 빌려주면서 두 배수에 해당하는 어음을 받아 사채시장에서 할인을 한 다음 현금화시켜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한편 또 다른 기업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두 배수 어음을 받는 방식으로 눈덩이처럼 유통 어음을 불려갔다고 한다. 두 배수 어음이란 어떤 기업에 50억의 현금을 빌려주면서 100억의 어음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금이 급한 기업에서는 2배수 어음 발행 요구를 들어주고 현금을 융통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받은 어음을 다시 현금으로 할인하여 유통시키는 것이다. 부동만 내지 않는다면 변칙이기는 하지만 유통경제의 한 방법으로 인정해줄 수도 있는 경제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중에서 이런 식의 어음 유통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법행위이다. 장영자 이철희 부부가 두 배수 어음으로 조성한 어음 자금은 공영 토건으로부터 500억 원, 라이프주택 440억 원, 삼익주택 1억 원, 혜태그룹 30억 원 등을 포함해 7,111억 원이라고 검찰은 발표했었다. 실제와 다른 과잉된 액수가 발표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당군 이래 최대의 어음 불법 유통 사건임에는 틀림없었다. 이런 거액의 어음 사치 행각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권력증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일반의 생각이었다. 당시에 사무총장이었던 나의 남편 권정달이 창당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들 부부를 앞세웠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또한 권정달, 이규강, 이철희 씨로 이어지는 소위 외척 세력을 허합형 허삼수 씨로 대별되는 친일 세력이 거세시키기 위해 단순 어음 사기 사건을 정치적으로 확대시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혹자는 두 허 씨와 남편이 세력 다툼을 벌이다가 장영자 이철희 부부를 희생의 제물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허삼수 씨는 이 사건은 권력 암투나 정치 자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권정달 씨는 당시 사건에 말려들었던 공영 토건 김동희 씨와 친분이 있었기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것뿐이라는 말을 월간 조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다. 정확한 진상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남편은 공영 토건 감사 김동희 씨와 안동고등학교 동기동창이고 김동희 씨의 처남이자 사장인 병강호 씨와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터였다. 그러기에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는지 창당 자금이나 권력 암투에 의해 희생된 것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사건 이후 남편이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것만은 사실이다. 장영자 씨는 88년 11월 23일에 면회 온 자기 부모에게 권정달이가 다 해먹고 자기만 억울하게 당했다는 유지의 말을 했다고 면회 일지에 기술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추록 직후 그녀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면회 일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입회한 교도관의 잘못이다. 생각헌데 당시 열리던 청문회의 분위기를 전하는 부모님의 말씀과 나의 반응을 듣다가 입회 교도관이 혼동해서 잘못 기록한 때문으로 보인다. 라는 말을 했다. 이번에는 당사자인 장영자 여인이 남편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역시 알 길이 없다. 나는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남편이 사무총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을 때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너무 젊은 나이에 높은 지위에 올랐었기 때문에 시기와 모함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어쩌면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구경하다가 밑에서 나무를 마구 흔들어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도 이 사건의 피해자일 것이다. 만약 남편이 지위를 이용하여 그들 부부를 원격 조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권력 남용에 해당할 것이다. 아내라고 해도 남편의 일을 정확히 모를 수 있다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지만 이 사건은 나로 하여금 부부라고 해도 먼 타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케 해주었다. 남편이 민정당 사무총장에 재임했던 기간은 1년이 채 못되는 11개월간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동안 우리 집은 지하장창 꼬리의 꼬리를 이어 사람들이 찾아왔었다. 사람들 등살에 오붓한 시간은커녕 부부간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틈을 내기도 어려운 판이었다. 항시 웃는 나치로 손님을 맞고 보냈지만 제발 그만 찾아왔으면 하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음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렇게 밤이나 낮이나 문전성실을 이루던 우리 집에 그가 사무총장에서 물러났다는 것이 발표되고부터는 사람의 발길이 뚝 그쳤다. 어쩌다 찾아오는 이가 있어도 그들은 타고 온 차를 집에서 멀찌감치 세워두고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남의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를 경계하며 나타나고는 했다. 태양을 향해 따라가는 해바라기들처럼 권력을 향해 인심마저 이끌려가는 세태를 뼈저리게 절감할 수 있었다. 사람 인심이란 그런 것이었다. 최근에 듣자 하니 옥살이를 끝낸 장영자 이철희 부부가 옥중에 있었어도 일천억대의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들이 억울한 권력 암투의 희생자들이라면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엄연한 범법자였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무엇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9년 10개월을 복역하던 중 가석방으로 풀려난 그녀는 복역 전에 사놓았던 부동산 값이 10배 가까이 오르고 압류되었던 골통뿐 값이 엄청나게 폭등한 덕분으로 옥중 거부가 된 것이다. 한 나라의 금융질서를 뿌리채 뒤흔들었던 장영자 이철희 부부가 10년을 옥중에 있으면서 아무런 경제 행위를 한 것이 없는데도 엄청난 부자가 되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경제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부동산만 붙들고 있으면 지부할 수 있다는 반경제적 논리를 일반에게 깊숙이 침투시킨 꼴이 되었다. 생각할수록 여러 가지 불유쾌한 기억을 동반하며 내리에 떠올라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사건이 장영자 이철희 사건이다. 어렵게 어렵게 모진 비바람의 세월을 참고 견디며 소망한 끝에서 얻었던 우리 가정의 행복은 격동의 역사 속에서 다시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문득문득 예감하며 두려움에 떨곤 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우리 집에 살았던 파랑새는 바로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 보다 더 확실히 알게 되었다. 5장 가슴에 딸을 묶고 1983년 9월 1일 남편은 사무총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국회 내무위원장과 ipu 단장으로서 여전히 바쁜 공인생활이 지속되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무에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어떤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불어와 뒤흔들려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지만 나름대로 의욕에 찬 나날을 보냈다. 그동안 우리 세 공주들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큰딸 희는 숭이 여중과 정신여고를 거쳐 중앙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했다. 둘째 진은 세화여중 1년생이고 막내란도 국민학교 3학년이 되었다. 세 아이들이 모두 학교를 가니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모든 시름을 잊은 채 잔잔한 기쁨 속으로 잠겨들어가곤 했다. 큰딸 희는 여러모로 뛰어난 재능을 갖춘 아이였다. 우선 대학 진학을 할 때만 두고 보더라도 그랬다. 고3 입시 준비생을 둔 부모들은 많은 신경을 쓰면서 수험생보다도 더 가슴을 조려야 한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그림에 남다른 재질을 보여주던 희는 고3이 되자 미술대학에 진학하겠다고 일찌감치 정해두었다. 우리 부부는 이 일을 제기할 필요가 없었다. 학과 공부도 미술대학에 진학하기 충분했으며 실기는 말할 것도 없었다. 희는 때가 되자 중앙대학교 미술대학에 응시하여 거뜬히 합격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낳았던 딸이기에 그리고 그와 나의 몸을 빌려 태어난 첫 아이였기에 희에 대해서는 자연히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본인은 우리의 보살핌이 아니라도 자신의 일을 스스로 잘 알아서 처리해 가는 편이지만 말이다. 희는 대학생이 되고 처음으로 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나에게 정색을 하며 부탁했다. 엄마, 나 이번 여름방학 때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고 싶은데 허락해 주세요. 나는 딸의 정중한 부탁을 받으면서 안 된다고 속으로 마음을 정했다. 다른 부탁이라면 몰라도 그것은 절대 들어줄 수 없는 일이었다. 우선 비행기를 열몇 시간씩이나 타고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 남의 나라로 보내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지 않은가 대학생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희는 나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내가 너무 딸을 어리게 보고 싸고 도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자책하면서도 보내놓고 돌아올 때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가슴 졸이는 것보다는 아예 보내지 않는 쪽이 나을 것 같았다.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이 공인이고 보니 아이를 미국으로 연수 보낸다는 자체가 소위 특권층에서의 일로 치부되어 일반인에게 소외감과 반발심을 유도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좀 살만하다고 해서 아이를 호화롭게 키우지 않겠다는 것이 평소에 내 교육관이라면 교육관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딱 잘라 안 된다고 하여 실망시킬 수가 없기에 좀 생각해보고 대답해 주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려 놓았다. 시간을 갖고 실망을 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심산이었다. 희는 아침 저녁으로 나를 졸라댔다. 엄마 나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나도 다 컸다는 것을 이 기회에 확인하고 싶어. 보내주세요. 너무 집을 떠나 있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외국에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집 소중한 것도 느껴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희가 미국 연수에 집착을 하니 어차피 실망을 적게 주면서 거절할 방법은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궁여지책으로 남편에게 떠밀었다. 아빠에게 말씀드려보렴. 아빠가 허락하면 내가 반대하지는 않겠다. 나는 남편이 딸의 연수를 당연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히도 그런 예감이 들어서 아버지가 아닌 엄마를 공략하자는 작전을 세웠던 것이리라. 그렇지 말고 엄마가 아빠에게 말씀 좀 잘 드려달란 말이에요. 나는 남편에게 희의 생각을 대신 전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 지도층 인사일수록 아이들 교육도 유별나게 시켜서는 안 된단 말이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딸에게 따끔하게 얘기해 주리라. 얘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희 아버지가 말도 못 꺼내게 하시더라. 그러면 착한 우리 딸은 울상이 되기는 하겠지만 얼마지 않아 포기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나의 생각대로 일이 돌아가지가 않았다. 희 혼자서 연수를 가겠다는 거야? 학교에서 단체로 간다고 합디다. 그렇다면 우리 희만 특별하게 구는 것도 아니잖아. 그는 희에게 관대했다. 같은 자식이라도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희가 자기 아버지를 잘 따르는 편이었다. 희는 부모로 하여금 사랑을 쏟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특별한 점이 있었다. 우선 아이의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고았다. 불우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심성을 지닌 아이였다. 길을 가다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맹인을 만나면 주머니를 털어놓았고 조란 모습의 행상들을 마주치게 될 때면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주고는 했다. 아직 여고생이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희가 다니던 정신여고에는 핸드볼팀이 있었다. 시합을 앞두고 맹훈련을 받으면서 라면을 간식으로 먹는 것을 희가 알았다. 운동부 예산이 충분치 않았던 모양이다. 희는 그들이 힘든 운동을 하는데 먹는 것이 부실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희는 우리 부부에게 용돈을 타다가 그들에게 불고기를 사주고는 했었다. 희는 용돈을 자신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웃들을 위해 썼다. 이 점도 그 애가 신통하고 대견스러운 면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유별나게 착한 것도 마음에 걸리고 언짢은 기분이 된다. 예의 바른 아이는 시키지 않아도 어른 아이를 구분하여 인사를 하고 동생들에게는 자상한 언니였다. 인정이 많았으며 무엇보다도 영특하여 한 번 듣고 본 것은 있는 법이 없었다. 이런 딸이었으니 자기 아버지도 딸에게 어찌 너그럽지 않겠는가. 남편이 허락을 하자 나로서는 거절할 명분이 없어졌다. 하긴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집 떠나 있어 보는 것도 희의 성장에 도움이 되리란 생각도 없진 않았다. 나도 허락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었다. 희가 뉴욕으로 떠나던 날 공항까지 배웅을 나간 나에게 희가 속삭였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사히 다녀올 테니까요. 딸은 밝은 표정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까닭 모르게 불안했다. 전화 자주 해라. 알았어요 엄마. 음식 조심하고 엄마 그렇게도 마음이 안 놓이세요. 태어나서 처음 내 품을 떠나는 거 아니니 건강하게 돌아올게요. 희는 나의 품에 안기면서 볼에 자기의 입술을 갖다 대었다. 나는 품 안 가득히 들어오는 딸을 안고 어깨를 가볍게 토닥거려 주었다. 연수를 떠나는 같은 대학 학생들과 어울려 출국자 게이트를 빠져나가면서 희는 나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렇게 뉴욕으로 떠나갔던 희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전화를 걸어왔다. 전선을 통해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활기에 넘쳐있었다. 나는 희가 외국에 나가서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생기에 넘쳐있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너무 아이를 어리게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자책이 생겼다. 희는 연수가 끝나고 돌아오기 직전에 방학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일주일만 더 미국에 있다가 오고 싶다는 전화를 걸어왔다. 같이 갔던 학생들이 돌아오는데 너도 함께 오지 그러니? 그동안 뉴욕에만 있었기 때문에 정작 미국에 대한 견문을 넓힐 기회가 없었어요. 며칠만 더 있다 갈게요. 엄마도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만 나중에 또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마침 뉴욕에는 친지가 있었다. 그 집 식구들이 가족처럼 돌봐주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썩 느끼지 않았지만 아이 말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쉽게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니 간 김에 견문을 넓히고 오도록 허락하고 말았다. 희는 뉴욕에 혼자 남았다가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다시 뉴욕으로 왔다. 미국 사람들 틈에 끼어 혼자 여행을 해보니 보고 느끼는 것이 많았다는 전화를 걸어왔다. 희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엄마, 엄마가 보고 싶어요. 나는 희가 집 생각이 간절하게 날 때도 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 엄마도 너를 빨리 보고 싶구나. 엄마, 고마워요. 희는 말을 못 끝내고 울음을 터뜨렸다. 지금까지 강한 척했지만 다정타감하고 마음이 여린 아이가 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자 그리움이 사무치는 모양이었다. 향수의 단내가 코끝까지 치밀어있는 양이 눈에 선했다. 나는 가슴이 찌르르 저려왔다. 너, 울고 있니? 이제 곧 만나잖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럴 것을 왜 떨어져 있었어? 마음 가라앉히고 편히 돌아오느라 공항으로 마중 나가마. 네. 이것이 내가 들어본 딸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우리가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을 미리 알기라도 했었던 것일까. 이는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고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말을 했었다. 8월 31일 0시 15분에 뉴욕을 출발한 대한항공 보잉 747 전보역에 끼는 종착지인 김포공항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사고가 날이라는 것을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나는 9월 1일 새벽 오랜만에 나의 품으로 돌아오는 딸을 맞이하기 위해서 설피 들었던 잠에서 깨어났다. 문의 창호지에는 여명이 머물고 있었다. 공항으로 가면서 나는 차창을 열었다. 새벽 안개가 밀려들어왔다. 한여름이었건만 섬뜩한 느낌이 피부를 스쳐갔다. 대학실에는 나처럼 뉴욕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한 인파가 몰려있었다. 처음 대한항공 사고기와의 교신이 두절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은 대학실에 도착한 직후였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났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사무실로 달려갔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아직 정확한 사고 경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사고가 난 것은 틀림없다는 말씀이군요?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불시작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공중에서 추락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쿵 내려앉았던 고동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딸이 죽었으리라고 믿을 수는 없었다. 그런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후두르들 떨렸다. 전화를 받은 남편이 달려왔다. 사고기에 가족이 탑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한꺼번에 밀려왔다. 보도진까지 합해 사무실은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한항공 담당자가 가족들 앞에 나섰다. 지금 여기 계셔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위가 입수되는 대로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사무실로 가고 나는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헤어질 때 본 남편의 하얗게 질린 얼굴은 석상처럼 굳어있었다. 나는 신락같은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다. 대안항공은 대안항공은 지난 78년도에 사할린 무르만스크에 불시착한 일이 있었다. 그때처럼 어느 곳에 불시착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대안항공 여객기는 소련 전투기의 피격을 받고 사할린 그네에 추락했으며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나는 땅바닥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다가 그만 실신하고 말았다. 대명 천지에 어찌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금수만도 못한 만행을 저지른 소련인들에 대한 저주는 아무리 퍼부어도 부족하지 않겠지만 나는 차라리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하늘은 어이에서 열아홉 꽃다운 나이에 우리 힐을 그리도 일찍 내 곁에서 데리고 갔단 말인가 나는 실신했다가 의식이 돌아오면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을 토했고 그러다가 또 실신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사고 소식을 접하던 순간에 남편 심중이 나보다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털썩 주저앉았다. 실성한 사람처럼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는 초점 없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두 동생들은 언니언니 소리를 부르며 몸부림쳤다. 때아닌 비행기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방구석으로 몸을 쑤셔박으며 울부짖었다. 1983년 9월 1일은 내 생에 가장 큰 악몽의 날이었다. 해상 진온과 합동 외령제 30년보다도 더 긴 3일이 지나갔다. 9월 4일 대한항공 측에서는 유족들에게 해상 진온을 위한 특별기를 제공했다. 나는 한 모금의 물도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한 몸이었지만 사고 지역에 가면 희의 넋이라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아 유족들의 틈에 끼어 특별기에 몸을 실었다. 누가 건드리는 것도 아닌데 몸을 세우려고만 하면 옆으로 쓰러지고 마는 나를 부축하기 위해 두 명의 친척이 동반했다. 김포공항을 출발한 특별기는 한 시간여 만에 일본의 지토세 공항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진온선 제5 쇠아마루로 갈아타고 유족들은 비극의 사할린 해역 모네론도 남남동쪽 와카나이 북방 사고지점을 향해 접근해 나아갔다. 세척의 일본 순시선이 우리를 호의했다. 소련 전투기에서 발포한 미사일을 맞은 사고기가 상공에서 사고 해역까지 추락하는 데에는 10분 이상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죽음을 향해 초고속으로 돌진해가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희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을까 엄마 아빠를 목청껏 불렀을 것 같았다. 딸의 그 절규가 가슴으로 전해져오며 단장의 오열이 솟구쳤다. 배는 무심히 파도를 가르며 항진했다. 사고지역의 최단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파도는 배전에 부서지며 흰 포마를 뿌렸다. 마치 내 사랑하는 딸이 물결에 실려와 나에게 안기는 것 같은 터무니없는 망상이 몰려왔다. 나는 바닷물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맞으며 딸의 이름을 불렀다. 히야 어디 있니 엄마가 왔다. 대답 좀 해다오. 그렇게 부르다가 나는 피를 토했다. 주최측에서는 오백송이로 만든 조화 열 개를 바닷속에 던져 헌화했다. 나는 따로 이 분홍색 리본으로 묶은 열아홉송이의 장미꽃을 준비했었다. 그리고 생전에 히가 무척 좋아했던 아이스크림을 가져갔었다. 그런 것들을 바다로 던지자 이내 파도에 휩쓸려 버렸다. 시베개의 대형 조화만이 우리가 타고 있던 소야마루의 주위를 몇 번이고 맴돌더니 조류에 밀려 그마저 북쪽으로 떠내려가고 말았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의 순서가 되었을 때 나는 숙였던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대로 뱃머리에 박으며 딸의 이름을 다시 목노아 불렀다. 고개를 수평선 쪽으로 돌렸을 때 수련 해군 함정으로 보이는 배 두 척이 우리를 조시하고 있음을 알았다. 반도의 북쪽에 공산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 우리 한민족에게 수많은 상처를 안겨주었던 소련 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이기에 붉은 권자를 차지하고 앉아 오늘의 일이로 이 같은 만행을 또 저지른단 말인가 소련 함정을 바라보는 내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다. 망극한 슬픔이 치밀어 오르면 참지 못하고 오열하다가 기절하고는 하는 중에도 구태어 먼 길을 따라 나선 것은 사고 지역에 오면 시신은 그만두고라도 딸이 몸에 걸쳤던 한 줌의 유품이나마 챙겨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신락같은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소망이었다. 광막한 바다에는 유품은 커녕 사고기에서 흘러나왔을 법한 기름 한 방울 떠있지 않았다. 무심한 갈매기만 높게 낮게 선회하고 있을 뿐이었다. 진온선에 뱃머리를 돌렸을 때 집질만한 파도가 덮쳐왔다. 광막하고 외로운 바다에 버려진 수중 고혼들을 두고 가는 우리를 파도가 만료하는 듯 싶었다. 파도는 지토세 항구에 귀향할 때까지 끊임없이 보챘다. 나는 평소 바다를 무척 좋아하던 사람이었다. 그 이후 나는 바다가 싫어졌다. 십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바다에 가본 일이 없으며 어쩌다 텔레비전의 화면에 바다가 비치는 것만 바라보아도 그때 참상이 떠올라 온몸이 금세 경직되고 떨려와서 채널을 바꾸고 만다. 해상 진원의 예식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서울 운동장에서 합동 위령제가 있었다. 9월 7일의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사할린 바다를 통곡해 했던 오열의 물결이 성동 원두에서 재현되었다. 2호 집행위원장의 조사가 지금도 내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즐겁게 여행을 마치고 가족 친지 및 이웃들과 만남의 기쁨을 두루 나누어야 할 당신들이 이 어찌 거친 북녘 깊은 바닷속에 넋으로 돌아갔단 말입니까? 사고 비행기 부기장의 딸로 소개된 중학교 2학년 어린 소녀의 울먹이던 고별사도 기억난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둡고 추운 바닷속에서 떨고 계실 고혼을 무엇으로 위로할까요? 무엇으로 내 사랑하는 딸 희의 죽음을 위로할 수 있단 말인가? 진혼제도 위령제도 불의의 유명을 달리한 내 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기에는 턱없이 작은 요식행위에 불과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해상진혼과 합동 위례제가 지나가고 한동안 우리 집에 살다시피 하면서 우리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해주던 친지들도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의 딸을 잃은 슬픔과 딸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갈수록 새록새록 더해가기만 했다. 금방이라도 희가 외출해서 돌아오며 엄마 다녀왔어요 하고 말할 것만 같아 하루에도 몇 번씩 현관문 앞을 맴돌곤 했다. 희는 다재다능한 아이였다. 그림을 특히 잘 그려 미술대학에 진학했지만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은 일도 있었고 줄곧 서예를 익혀 북글씨 솜씨도 프로급 이었다. 무엇보다도 희는 기타를 좋아했다. 기타를 치며 부르는 노래는 요란한 팝이 아니라 언제나 아침 이슬처럼 투명하고 낭낭한 것들이었다. 나는 희의 노래소리가 흘러나오면 그 아이의 방앞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고는 했었다. 그 노래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게 된 나는 주인 잃은 기타를 어루만지곤 했다. 희의 방을 천천히 살펴나가다가 침대 위에서 그 아이의 머리카락 몇 개를 채취할 수 있었다. 나는 딸을 대한듯이 그것들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는 했다. 그것들을 잘 싸서 고이고이 간직해 두었다. 희가 입던 옷들을 만져보면서 딸의 채취를 느껴본다. 희가 쓰던 학용품이며 유품들은 주인을 잃었음에도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었다. 사진 속의 희는 해맑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스키 장비며 수영복들이 다시 내 눈물샘을 자극하여 나를 울렸다. 희를 생각할 때면 의뢰껏 몇 차례 유산 끝에 그 아이를 낳고 기뻐하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리고는 결혼 초기에 어려웠던 시절이 눈앞에 함께 다가온다. 새빵으로 전전해야 했던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남편이 술과 여자의 한눈을 팔고 다녀 정신적으로 또한 어려웠었다. 어린 희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밤을 새운 날은 얼마나 또 많았던가. 희가 아니면 남편과 헤어졌거나 자살을 했을지도 모르는 시련을 겪은 세월이었다. 우유 한 통 사먹이지 못하고 줄인 배를 암죽으로 채워주어야 했던 가난 불강동에 농가에 살 때 쥐에 물렸던 희의 손가락은 죽을 때까지 상처로 남아있었다. 성장하면서 희는 우리 집에서 웃음이 피어나게 만든 씨앗이 되었다. 희의 재롱 때문에 내가 웃었고 남편 또한 웃음을 터뜨렸었다. 일찍 가려고 그랬는지 하는 짓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착하고 예쁜 것들 뿐이었다. 짧게 살다가 갔지만 희는 우리에게 넘치는 행복과 사는 기쁨을 충분히 선사해주고 떠나갔다. 그러기에 더욱 그리운지도 모른다. 시신마저 거둘 수 없었던 딸의 무덤은 내 가슴이었다. 가슴에 딸을 묻어두고 나는 오래도록 딸을 떠나보낼 수가 없었다. 늦은 밤 딸이 쓰던 방의 창가에 서서 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이 내리는 밤이 오면 저 멀리 하늘 끝 별 하나가 내 곁에 다가와 속삭이듯 흐느이듯 흐느끼듯 머물다 간다. 눈을 감아도 그 별은 아련히 떠오르는 너의 눈동자처럼 속삭이며 흐느끼며 머물다가 사라져간다. 당국에게 묻는다. 나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 이것저것을 따져볼 수 있는 분별이 없었다.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딸을 생각하면 가슴부터 점여오기는 마찬가지다. 이제야 말이지만 곰곰 되뇌어 보노라면 석연차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사고기가 어째서 항로를 이탈하여 소련 영공으로 들어갔는가 하는 점이다. 앵커리지에서 그 뷰를 마치고 다시 이륙을 하면 소련 영공 근처를 운항하기에 고도로 발달된 기기들을 적재하고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조정을 해왔다는데 어째서 유독 그 비행기만 영공을 침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명쾌한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핵로 이탈의 원인은 세 가지로 유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기기가 고장이 났거나 조종사의 실수에 의한 것이다. 이 경우 수백 명의 임명을 싣고 운항을 하고 있는 항공사의 안전점검 미우과 조종사 훈련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둘째는 소련의 유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소련 영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가정이다. 그 무렵 미국 정찰기들이 상습적으로 소련 영공을 침범하여 첩보 활동을 전개해왔고 소련 당국에서는 첩보기와 지상 관계소와의 교신을 방해하는 전파를 발사했다는 증거가 있다. 이런 경로로 인하여 대한항공이 항로를 이탈한 것이 아니냐는 추론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렇다면 소련 당국은 방자하고 의도적으로 계산된 야만 행위를 자행한 것이었다. 냉전시대를 종직시켜야 한다는 면에서 소련과의 수교가 불가피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만행을 저지른 소련으로부터 충분한 보상과 사과를 받아내어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을 위로하고 가족들의 아픔을 달래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유감의 뜻 정도밖에 받아낸 것이 없이 수교를 해야 했던 것이냐고 정부 당국에게 묻고 싶다. 셋째는 1983년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문제의 여객기가 워싱턴의 앤드루스 항공기지에 있었다고 하는데 여객기가 미국의 공군기지에서 무엇을 했었느냐는 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여객기가 소련 영공을 2시간 이상이나 침범하고 있었을 때 미국의 지상 관제소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것은 항로 이탈 사실을 사고기에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소련 측에서 주장하듯 사고기가 첩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가? 문제 여객기에 소련 영공 침해가 사전에 계획된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여 제재 없이 특수정보 임무를 수행하려는 의도에서 꾸민 것이거나 소련을 중상하고 적개심의 씨를 뿌리며 소련의 평화 애호 정책을 헐뜯어서 고의적으로 국제 상황을 악화시키려 했던 것은 아닌지 사건 직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급조된 중상에 가득 찬 대소 성명은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는 면도 있었지만 의혹을 갖게 한 면도 없지 않았다. 역시 사전에 항로 이탈 사실을 사고 여객기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던 미국이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일 거라는 생각이다. 소련은 고의 또는 의도적인 부주의로 사람들의 목숨을 잃도록 해놓고 이제와서 이 사건을 당치도 않은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다는 비난 성명을 낸 바 있다. 사전에 계획된 사건이라면 269명의 인명을 담보로 잡고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꾸민 미국이나 그렇다고 해서 비무장 여객기에 미사일을 발포한 소련 이나를 막론하고 우리 유가족들은 다같이 저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진상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블랙박스가 우리 유가족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억울하게 희생된 가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유가족들은 살아있는 한 아픔을 지울 수 없으며 또한 진실을 알기 원한다. 이제 수교가 되었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하루빨리 대한항공 격추사건의 진실을 성의있게 조사하여 발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남은 두 딸 딸을 비명에 잃은 우리 부부의 슬픔은 만극하게 잃을 데 없었다. 그것은 두 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비명에 간 희는 부모인 우리에게 그럴 수 없이 착한 딸이었지만 동생들에게는 더할 나이 없이 자상하고 언제나 성의있게 숙제를 돌봐주는 언니였기 때문이었다. 졸지에 언니를 잃은 진과 란의 충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렇게도 명랑하고 쾌활하던 아이들이었건만 사고가 발생하고 부터는 온종일 말 한마디 없이 시름에 잠겨 넋을 놓고 지냈다. 국민학교에 다니는 막내보다도 둘째인 진이 훨씬 더 그랬다. 제 방에 틀어박혀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아침 밥을 차려주어도 먹는 등 마는 등 하고는 학교에 가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는 아이의 어깨는 물에 빠진 손뭉치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그런 모습을 대하노라면 가슴이 천갈래 망갈래 찢어지는 듯이 아프지만 힐을 잃은 슬픔이 워낙 커서 일일이 체근할 여력도 없었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하는 마음도 들었다. 우리집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친척같은 군인 가족들이 가까이 지내면서 자주 드나들었다. 히가 비명에 간 직후에는 이들이 늘 찾아와 위로해 주었기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날도 우리집에 왔다가 남아있는 애들이 걱정이라며 진해 방으로 갔다. 잠시 후 그 부인이 진의 방에서 뛰쳐나오며 다급히 소리쳤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이것 좀 보세요.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겠어요. 부인은 내 앞으로 노트를 한 권 내밀었다. 거기에는 진이 깨알같은 글씨로 죽은 언니를 생각하며 적은 글이 있었다. 죽은 언니에게 쓴 글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언니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가정 아래서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글의 문맥으로 미루어서 진의 의식이 정상이라고 보여지지 않았다. 나는 쇠뭉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세찬 충격을 받았다. 감수성이 예민한 진은 언니의 죽음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다가 아이가 정신 이상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더럽 겁이 났다. 죽은 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있는 아이들마저 잘못되게 만들고 있다는 자책이 예리한 과도처럼 심장을 찔렀다. 진이 다니고 있던 세화여 중에 담임선생님이 우리 집을 찾아온 것은 바로 그날 오후였다. 담임선생님은 희의 죽음을 애도하고 위로하는 말을 한 다음 본론을 꺼냈다. 진이 어머님 언니를 잃은 진이의 슬픔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수업시간에도 공부는 하지 않고 창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여있는 눈을 마주 대하면 야단을 칠 수도 없더군요. 제 시간에만 그런 모습이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시간에도 그렇다며 걱정된다는 말씀들을 다들 하시는 거예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도 유심히 살펴보니 친구들과 어울리질 않더군요. 늘 넉락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아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선생님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우울증의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대로 모른척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관심을 집중시키셔야 하겠고 방학이 되면 어디 조용한 곳에 데리고 가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칫하면 그 아이마저 잃을 것만 같았다. 아이들을 챙기는 것은 부모의 의무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고를 당한 이래 나는 거의 곡기를 끊다시피 하고 지냈던 것이다. 몸이 휘청거려 쥐하장천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었던 나는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 했다. 억지로 수저를 들었다. 밥이 가시처럼 목에 걸려 잘 넘어가지를 않았지만 물에 말아서라도 억지로 넘겼다. 정신을 차린 나는 희의 유품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차마 버릴 수가 없는 것들이었지만 희가 불현듯 보고 싶을 때 그 애를 대하듯이 보고 싶은 것들이었지만 한 번 그것들을 바라보노라면 그것의 온통 생각이 빨려들어 가면서 슬픔이 다시 새록새록 치밀어 올라와 견딜 수가 없었다. 태워야 좋다는 말도 있고 해서 모진 마음을 먹고 유품들의 불을 당겼다. 처음에는 허전한 것 같더니 이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찾아왔다. 그러나 어차피 떠난 너 가거라 잘 가거라 하면서 유품을 아이 곁으로 보내주는 의식을 마쳤다. 이러는 사이에 겨울 방학이 다가왔다. 나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방학이 되자 진과 란을 데리고 미국 여행을 떠났다. 여기저기 관광을 하다 보면 다소나마 아이들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또한 여행을 통해 삶의 의욕을 되찾고 활력을 풀어넣고 싶었다. 우리는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가 며칠을 보낸 다음 미니에플리스로 향했다. 거기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위스콘의 위스콘 대학에 봉직하고 있는 김교수택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우리와 오래전부터 두터운 교분을 맺어온 사람이었다. 교육자인 김교수택에 머무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의 집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타운에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곳에서 한달을 지내는 동안 두 딸의 상태는 매우 호전되었다. 우울한 생각에 빠져있을 여가가 없을 만큼 돌아다닌 덕분이기도 하고 생전 처음 태아는 이국의 풍물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탓이기도 할 것이다. 거기에다 자상하고 학식이 깊은 교육자 김교수가 아이들에게 좋은 충고의 말까지 들려주니 아이들의 회복은 매우 빨랐다. 나의 기분도 많이 좋아졌다. 여행을 떠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터에 진이 나의 의표를 찌르는 폭탄성 발언을 했다. 엄마 나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공부할 테야. 나는 펄쩍 뛰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너 혼자 남아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이제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을 맞이한 어린 나이로 외국에 혼자 남아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내 생각 이었다. 나는 진을 달래고 어르며 설득 하려 했지만 아이는 막무가내였다. 엄마 한국으로 돌아가면 난 전처럼 또 공부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나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아니고 대학생 쯤 되었다면 진의 말에 동의했을지도 모른다. 철모루는 어린 것을 미국 땅에 버려두고 발이 떨어지지 않아 어떻게 돌아설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남편과 상의하기 위해 서울로 국제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며칠 생각해보고 대답해 주겠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러는 중에도 진을 설득하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 애는 자신의 생각을 조금도 바꾸려 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본인이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니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자식처럼 돌봐주겠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며칠 후 다시 통화가 이루어졌을 때 남편은 진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 했다. 아이 아버지까지 동의하고 보니 나 혼자 무작정 우길 수만은 없었다. 중학교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부랴부랴 서울에서 만들어 보내왔다. 진은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귀국을 미루고 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스물다섯 명의 동급생들 머리는 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노란색이었다. 노란 머리들 틈에 끼어있는 까만 머리 하나는 마치 미운 오리 새끼 같았다. 선생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진은 눈만 껌뻑거릴 뿐이었다. 그런 것을 지켜보자니 답답하고 애처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지켜보다가 아무래도 아이를 설득해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다시 아이를 붙들어 앉혔다. 진아 말도 못 알아듣는데 공부가 되겠어? 나는 네가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 나하고 같이 한국으로 가서 영어 공부를 더 한 후에 나이가 들어 유학을 오는 것이 좋지 않겠니? 물론 지금은 영어를 못 알아듣지만 곧 잘 될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한 번 결심한 이상 끝까지 밀고 나가 겠어요. 나는 끝내 진의 고집을 꺾을 수도 없었고 마냥 미국에 머물러 있을 폭설이 쏟아졌다. 한국에서도 일찍이 이런 눈을 본 일이 없었다. 사람이 파묻힐 정도의 엄청난 적설량 이었다. 천지가 모두 눈에 위에 점령당한 그곳에다 어린 딸을 두고 돌아서는 내 발길은 천근보다도 무거웠다. 큰 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국 말리에 다시 둘째 딸을 버려두고 떠나오면서 나는 울고 또 울었다. 서울에 도착하도록 하염없이 나는 울었다. 나는 두 딸들이 갑자기 내 품을 떠난 허전함과 슬픔을 참을 길이 없었던 것이다. 다행인 것은 진은 예상 밖으로 강하고 참을성이 많았다. 엄마 곁에서 응석이나 할 나이에 독립을 선언했던 아이는 그 후 얼마지 않아 영어를 완전히 습득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명문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했다. 그렇게 되기까지 진은 기어이 1년을 월반하여 중학교를 한 번 더 다녀서 잃은 것을 따라잡았다. 진은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파리로 불어 연수를 다녀와서 불어도 능숙하게 구사하는 아이가 되었다. 대견할 따름이다. 위령탑을 찾으며 나는 사고 여객기가 고공에서 시속 900km를 날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추락을 시작하여 물에 부딪히는 순간의 시속은 가속도가 붙어서 수천킬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도 잔해도 없이 산산히 부서졌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신속히 수색작업에 임했다면 사체나 유폼들을 인양할 수 있었을 것만 같았다. 사건이 발생하고 7년이 경과한 지난 90년 12월에 소련의 기간지 이스페스티아지는 망각에 묻혀가던 참사의 진상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91년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사건의 진상을 추적 보도했다. 여기에 따르면 소련인들은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쯤이 경과했을 때 해저 174미터에 가라앉아있는 사고 비행기를 찾아내었다고 한다. 심하게 부서져 있었지만 형체를 알아볼 수는 있었다고 하니 분명 사고기가 추락하는 순간에 산산이 조각나 분해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나의 생각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승객들의 짐과 옷 서류 돈지갑 부인용 손가방 패스포트 학생증 따위들을 인양했다고 기사는 적고 있었다. 나는 그 학생증이 우리 희의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가슴이 철렁했다. 어떤 잠수부는 머리털이 있는 사람의 가죽 장갑을 끼고 있는 손 코트를 입고 있지만 머리가 없는 몸뚱이 등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개와 새우 문어 등이 우글거리는 바닷속에서 2주일이면 유기 조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데 좋다는 것을 고려하고도 사고 발생 한 달이 경과한 후에 잠수부들이 그런 유체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보다 신속하게 인양반만 투입했더라면 유족들에게 매장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소련인들은 사람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유족들의 눈물과 저주보다도 더 두려운 무엇인가를 찾는 작전을 감행했었을 뿐이라는 결론이 나완다. 그들이 찾으려고 했던 것은 사고 경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블랙박스 였을 것이다. 그들은 끝내 유가족의 아픔 같은 것은 외면하고 말았다. 그래서 희는 죽었어도 묻히지 못했다. 대한항공 측에서 유족들의 망극한 슬픔을 위모하고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망양의 동산에 세운 위령탑이 곧 희의 주검과 다시 만나는 유일한 상징물이 되고 말았다. 나는 망양의 동산을 찾아간다. 희가 보고 싶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와 해로하지 못하고 이혼했을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희가 태어난 날과 졸지의 유명을 달리한 날이 돌아오면 그곳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딸을 대하듯 하소연도 하고 꽃이라도 놓아주고 돌아오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고 는 했다. 구월이 오는 소리 다시 또 들으며 찾아온 망양의 동산 언제나처럼 너는 차디찬 돌이 되어 말이었구나. 풍상을 견디는 너의 몸을 쓸어안고 느낄 때 어디선가 너의 목소리 들리는 듯 국화꽃 향내음이 하늘을 뒤덮고 바다가 같이 울던 날 나는 실신하여 세상을 등졌다. 너 살아 못다한 정 천추의 한이 되고 원통에 죽고 못살 긴 세월을 어찌 엄마 두고 너 먼저 갈 수 있었더냐 불벌레 울어대는 이맘때쯤이면 그리움은 더욱더 가슴을 헤이는데 나 여기나마 몇해나 더 들어야 하는가 구월이 오는 소리를 희는 문학적인 재질이 남다른 아이였다. 저를 생각하며 혈서를 쓰듯 피를 말리며 주모의 정을 담아보았지만 구천에서 희가 웃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실할 수도 없는 시를 딸에게 보낸다. 한 번은 다음과 같은 하소연을 담아 전하기도 했다. 무수한 날들이 각오 없는 홀로 가슴에 그리움이 고인 흔적 지울 수 없어. 무너진 가슴 이적지도 너를 안고 밤새 울며 언제나 더듬는 너의 빈자리 떨어진 꽃 한 송이 창가에 마려허고 그 눈동자 별 대어 눈물 짓는데 내 사랑 나를 두고 어디로 갔나 나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으며 육체가 죽은 뒤에도 그 영혼은 살아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기에 나는 내세에서 나의 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살고 있다. 딸을 만났을 때 자기 아빠와 끝까지 해로하지 못하고 이혼했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할지 그것이 가장 곤혹스럽다. 내 얘기를 들은 희는 잘했다고 말할 것도 같고 그래도 어떻게 하든 파탄은 막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들 것도 같다. 희야 6장 혼자와 여럿 ipu 나는 희가 호련 세상을 뜬 직후 가급적이면 여럿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그들 중에 일부는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로 이미 위로해 준 바 있지만 그러고도 채 인사를 못한 사람들은 여럿이 모이는 자리에서 만났을 때 새삼스럽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는 말을 꺼내기 일수였다. 그렇다고 자리가 자리인 만큼 내 딸의 불행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내 다른 것으로 하재는 옮겨가기 마련인데 그럴 경우 나만 희의 죽음의 생각이 머물러 있어 무리에 뜬 기름 같아지는 것이었다. 희가 없는데도 사람들과 만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먹고 마시고 떠들고 있다는 데 대한 자악에 빠져드는 것이 싫었다. 그러니 여럿이 있는 자리에 어울리는 것이 내키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비통에 잠겨 다른 일을 다 접어두고 집에만 처박혀서 시리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만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지극한 슬픔을 애써 감추면서 공식 석상에 얼굴을 내밀어야 하는 일은 고역이었다. 그러나 남편이 공인이고 보니 내가 원하지 않아도 피치 못하게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힐을 잃은 얼마 후에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의원 연맹 ipu 행사 때였다. 남편이 국제의원 연맹의 한국 측 단장이었기에 행사가 그의 주간 아래 치러져야만 했다. 이때 도영심 이라는 위헌이 많은 도움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한다. 도영심은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관계로 능숙한 영어를 구사했다. 국제적 감각을 익힌 사교의 베테랑이고 매사에 의욕적이며 능동적으로 일하는 여자라는 것이 그녀에 대한 당시에 내 생각이었다. 그녀는 국제의 외무직능 전문 위원으로서 ipu 단장이었던 남편을 보좌하고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의원연맹 서울대회의 히로인은 단장의 아내였던 내가 아니라 그녀였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그녀가 남편에게 많은 도움이 되주었고 보좌를 잘했다는 것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 하는 말이다. 나는 세상일이 다 귀찮게 느껴지던 때여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의원들을 맞아 국제적인 대행사를 치르는 남편을 위해 할 수 있었던 일은 애써 태연을 가장하고 행사장에 얼굴을 내미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대회장인 세종문화회관을 가득 메운 의원들 앞 단상에 나가 환영사를 하는 남편의 얼굴 또한 울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단상 옆에 귀빈석에 마련된 나의 자리에 앉아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내 심정은 참혹했다. 환영파티는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소식을 들어 다 알고 있는 국내 인사들은 우리 부부의 고통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외국에서 외국에서 모여든 의원 사절들은 불과 얼마 전에 딸이 비명에 갔다는 것을 알고 있을 턱이 없었다. 속으로는 울면서도 겉으로는 웃는 식으로 슬픈 표정을 애써 감추어야 했다. 행사를 무사히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이 기적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는 스타들도 그 음악의 뒤에서는 눈물 지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일견 화려해 보이고 남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스타들의 환한 웃음이 사실은 울음을 참는 처절한 몸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이해한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민의의 대변을 위임받은 의원들 또한 개인적인 사정을 접어두고 울고 싶을 때 웃어야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면에서는 다를 것이 없었다. 여럿을 위해 나선 사람은 혼자만의 아픔을 공석에서 결코 나타내 보여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만한 자기의 희생 없이 의정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기에 권력과 부와 명예를 한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부러워할 것은 없는 일이다. 자신보다 여럿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지위에 오르고 보면 오히려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또한 뼈저리게 체험했다. 울어야 할 때 웃어야 한다는 것이 비에로의 운명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재선을 위한 고난의 길 남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한가친 자리에서 작은 것에 만족하며 조용히 살고 싶은 욕망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 얼굴을 내밀어야 하는 생활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우선 지역구를 관리하고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남편이 재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일이 나를 집안에만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1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은 희가 저 세상으로 간지 1년이 조금 경과했을 때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남편과 함께 안동으로 내려온 나는 도착하던 저녁부터 당의 여성 분과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여성 유권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분과 위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나는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각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정해주었다. 첫날을 그렇게 보낸 나는 이튿날부터 새마을 부인회 안지회 화수회 학교 어머니 회원 등등의 여성 단체를 찾아 남편의 지지를 호소했다. 각성 바지 종친회와 교회 성당 절 등을 막라하여 얼굴을 내밀고 다니기도 했다. 이런 나는 선거 때만 되면 기독교인이 되었고 천주교 신자가 되는가 하면 불교도가 되기도 한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필요에 의해 변색을 자유자재로 했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종파에 연연해 하지 않고 두루 찾아 다녔다는 말이다. 정치인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종교단체에서도 종교의 본래 지향점을 이탈하여 특정 정치인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기화로 어떤 이권을 요구해서는 더더욱 안 될 줄 안다. 내가 종교단체를 두루 찾아다닌 것은 표를 찍을 수 있는 유권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라는 점 때문이었지 종교단체적 차원에서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종파의 구애됨이 없이 이곳저곳에 얼굴을 내밀 수 있었던 셈이다. 나는 저녁때가 되면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현장을 뛴 여성 선거원들과 매일 자리를 같이 했다. 그들로부터 유권자들의 동향에 대한 말을 전해 듣고 활동사항을 보고받는 동시에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개선점을 찾아내고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해주고는 했다. 나는 이미 지난번 선거운동을 통해 많은 체험을 한 바 있었다. 그래서 당황하거나 조급하게 서둘지도 않았다. 적어도 이번만은 남편 없이 혼자 뛰어야 했던 지난번 선거 때보다는 다소 여유가 있었다. 경험이 최대의 스승이었다. 나는 한 번의 선거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경험을 최대한 살려 착실하게 표밭을 다져나갔다. 우선 며칠이 지났을 때 안동 쪽은 남편에게 맡기고 나는 의성 쪽으로 진출했다. 의성은 남편의 취약지구였다. 나는 첫 번째로 의성의 소위 야당 골수분자라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마음을 돌리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펼쳤다. 나는 그들을 만나면서 정치적 신념에 의해 야당을 취택한 철저한 골수분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야당을 선호하거나 여당보다는 비판적인 야당을 해야 선진 시민 의식을 갖춘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일종의 지적 허용을 보이면서 야당 인사를 자처하는 지식인 부류도 있었다. 또는 현 정권으로부터 소외된 불만 때문에 여당의 비우호적이거나 비협처적인 자세를 취하는 부류 등이 있을 뿐이지 야당 당적을 갖고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시골에 그리 많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설득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남편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였다. 소외감의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얼마나 비생산적인 행동인가를 지적했다. 지적 허용의 허구를 토론을 통해 일깨웠다. 심각한 대립의 양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지만 대개는 얘기를 나누는 동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람들은 말했다. 권정달 씨 부인의 성의를 봐서라도 이번에는 꼭 권정달 씨 에게 표를 찍겠습니다. 웃음을 섞어 농담 반으로 하는 약속이어서 확신할 수는 없는 말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개표가 되었을 때 그들이 결코 빈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직접 만나 강국히 부탁하면 유권자들이 마음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선거전이 중반전으로 들어서면서부터는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유권자들과 만나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이나 강당 예식장 등을 빌려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세를 하기 시작했다. 부디게 할 때는 공장 부지나 마을의 공터에서 메가폰을 들고 목청을 도두었다. 가는 곳마다 적으면 몇백 명에서 많으면 몇천명까지의 유권자들이 운집하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러나 나 혼자서 그런 일을 모두 해낼 수는 없었다. 마침 의성에 여학교 때부터 운변을 잘했다는 부인이 살고 있어 그녀를 만나 협조를 부탁했더니 쾌히 응해 주었다. 그녀는 운변 실력을 십분 발휘하여 유권자들에게 남편을 어필시키는데 앞장섰다. 그녀의 찬조 연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강을 건너고 내를 건너고 또 재를 넘어 몇몇 촌촌을 두루 찾아다녔다. 유권자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렇게 하루 종일을 돌아다니다 보면 무쇠로 만들어진 몸이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피로가 전신으로 몰려왔다. 그러나 선거일이 임박해 오면서부터는 밤이 되었다고 해서 쉴 수가 없었다. 밤에는 밤대로 종가의 사랑방을 찾아다니며 표를 다졌다. 때마침 겨울철로 농안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늦도록 사랑방을 가득 메우고 앉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얘기를 끝내고 밖으로 나아보면 모르는 사이에 발목이 빠질 만큼 눈이 내려있을 때도 있었다. 한겨울 헐벗은 나무들 사이로 불어온 삭풍이 맹렬한 기세로 덕쳐올 때도 있었다. 그렇게 열중하다 보면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식사를 건너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때는 너무 밥을 많이 먹어 탈이 나기도 했다. 비빔밥을 만들어서 커다란 양품 같은 그릇에 가득 담아 대접을 한다고 내놓는 때문이었다. 먹어야 힘을 낸다며 남기지 말고 먹을 것을 요구했다. 나를 위해 열심히 장만한 음식이니 그 정성을 보더라도 또는 시골 사람들은 그것을 다 먹어야 좋아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남길 수가 없었다. 그럴 때면 먹은 것이 곧잘 얹히고는 했다. 굶어서 탈이고 너무 먹어서 탈이었다. 그 결과로 선거를 치르면서 위장평을 얻었다.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어느 곳에서는 음료수를 차에 실어주며 목이 마를 때 먹으라고 하기도 하고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억지로 쥐어주기도 했다. 그런 소박한 인정을 만나게 될 때면 발걸음은 저절로 가벼워지고는 했다. 선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지만 나의 힘든 점을 헤아려서 인정을 베풀어주는데 명분만을 앞세워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내가 남편의 선거운동에 혼신의 열정을 다 바쳤던 것은 물론 남편의 재선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힐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나는 그런 식으로 내 몸을 던짐으로써 아파할 여유가 없도록 하려고 길을 썼다. 눈물겨운 극기의 몸짓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다. 깊이 모를 시면 속으로 한없이 가라앉는 피로가 엄숙해오는 중에도 힐의 얼굴은 떠올랐다. 그럴 때면 나는 비감에 잠기기도 했지만 이내 머리를 세차게 흔들면서 일어나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는 했다. 선거 운동기간 중에 한 번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난 일이 있었다. 그날 나는 의성 쪽에서의 볼일을 마치고 안동으로 향하고 있었다. 처음 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럽다는 기사의 말을 듣고 안동행을 미룰가도 생각했었다.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럼에도 안동행을 강행한 것은 중요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불안해하는 기사에게 말했다. 조심해서 차를 몰도록 해요. 기사는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뭐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짧은 겨울해가 넘어간지는 이미 오래전이었다. 사위는 짙은 어둠에 덮여있었다. 유세용 봉고차는 어둠을 뚫고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일직면에 면 소재를 막 통과했을 때였다.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달려오던 차가 갑자기 술 취한 사람처럼 좌우로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기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는 것을 지켜보는 나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싹 가셨다. 눈이 쌓였던 곳이 밤이 되면서부터 기온이 떨어지자 빙판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신장로가 경사를 이루면서 가속이 생기게 되자 기사는 속력을 줄일 셈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나 빙판 위에서 브레이크의 제동이 정상으로 작동될 리가 없었다. 비틀거리던 차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도로를 이탈해서 7미터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쳤다.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사고 지점이 일직면에 면소재지에서 그리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내가 탄 차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달려온 지도장이 차문을 열며 다급히 외쳤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혼절했던 의식을 되찾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지도장이 나를 차 안에서 끄집어냈다. 특별히 몸을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았지만 옆구리가 결려서 발을 옮겨놓을 수가 없었다. 운전기사는 멀쩡했다. 7미터 낭떠러지로 추락한 사고를 당하고도 그만하기가 천만다행이었다. 나는 지도장의 등에 엎여서 그곳에서 좀 떨어져있는 과수원 집으로 옮겨졌다. 지도장이 안동의 지역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사고 사실을 알렸다. 그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앰브런스를 부를 정도는 아니고 승용차로 사모님을 모시러 온답니다. 1,20분이면 도착할 것입니다. 그동안 좀 누우시죠. 과수원 집의 아랫목은 따끈따끈했다. 나는 그곳에 담요 한 장을 덮고 누웠다. 방바닥이 뜨거운데도 나의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결리는 곳은 옆구리뿐만이 아니었다. 팔을 들 수도 없었고 도대체 굴신을 할 수가 없었다. 안동에서 일찍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다. 1,20분이면 충분히 차가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차는 한 시간이 넘어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도로 전체가 빙판이어서 차가 달릴 수 없었던 것이다. 차는 기어오다시피 늑장을 부리다가 1시간 30분이 넘어서야 도착했다. 안동으로 옮겨진 나는 병원에 들러 진단을 받았다. 심하게 놀라고 타박상을 입었지만 우려할 만한 증상은 없었다. 이틀 동안 물리치료를 받고 나니 몸을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의사는 당분간 몸을 무리하게 쓰지 말고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충고를 했다.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한가롭게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무렵부터 의성일 때는 거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돌아다녔지만 안동은 천여지와 다름없는 상태였다. 나는 초조해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3일째 되던 날 기어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유세전에 뛰어들었다. 나는 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중앙당 여성 부위원장의 도움을 받아가며 지금까지 의성에서 펼쳤던 방법으로 안동의 면면 촌촌을 찾아다니며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성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송화기를 통해서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곳 부녀 회장이었다. 사모님 안동정일이 바쁘신 줄은 알고 있지만 이쪽으로 한 번만 더 지원을 나와주셔야겠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발생했어요? 이곳의 다인면이 난공불락의 취약지구라는 것은 사모님도 알고 계시죠? 네. 어 우리들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사모님이 지원을 좀 해주셔야겠기에 알겠습니다. 다인면은 의성에서 남편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떨어지는 곳이었다. 그곳의 유권자들에게 남편의 지지를 받아 한 번 호소해야겠다는 생각은 나도 속으로 해오고 있던 터였다. 이튿날 나는 유세장소인 다인 국민학교로 갔다. 운동장에는 남녀노소 유권자들이 입주에 여지없이 들어차 있었다. 나는 교단위로 올라갔다. 마이크 앞에선 나는 바쁜 중에도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말로 시작했다. 그리고 남편의 지지를 애타게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 때였다. 갑자기 눈에 뿌연 안개가 끼는 것 같은 느낌이 왔다. 그러더니 안개는 머릿속으로 침투해 들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는데 코피가 툭 터지면서 주르르 흘러내렸다. 지도장과 부녀회장이 동시에 탄상으로 올라오면서 나를 부축했다. 나를 의자에 앉힌 다음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놓고 코피를 닦아주었다. 운집한 군중들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숨을 죽인 채 추위를 지켜보고 있었다. 도저히 유세를 계속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으면 공든 탑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나는 어떻게 하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남편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분연히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말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이 단상에 서있는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부럽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올 남편을 위해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놓고 기다리는 아내 하루종일 논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남편의 땀에 젖은 저고리를 받아드는 아내 그런 아내의 자리는 얼마나 순수하고 건강하며 경건한 삶의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자리입니까? 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한없이 부럽고 행복하게 여겨집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어렵고 험난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어느정도는 짐작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되기도 어렵지만 당선되고 나면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도 어려운 자리랍니다.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 있어도 마음 놓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얼굴에 웃음을 지어야 할 때 꼭 어릿광대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부인인 저는 남편을 나라 일에 빼앗기고 하루도 가족끼리 달란한 식탁위에 둘러앉을 수도 없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 다시 외롭고 험난한 그 길을 향해 떠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서라도 여러분들의 귀중한 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유권자들도 희가 비명에 간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도 표를 얻기 위해 슬픔을 딛고 유세장에 나섰다는 사실 앞에서 동정심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온집한 청중들은 나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로서 격려를 보내주었다. 교통사고를 당해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가 하면 단상에서 코피까지 쏟아가며 최선을 다한 선거전이 마침내 끝나고 선거일의 아침이 밝아왔다. 그날은 하루종일 진눈깨비가 질척거리며 내렸다. 날씨가 꾸준히 투표일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선거 당일에도 투표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남편에게 표를 줄 것을 호소했다. 개표는 오후 9시부터 진행되었다. 남편은 사무실에서 당원들과 함께 개표 결과를 지켜보았고 나는 그동안 함께 띄워주었던 여성들과 숙소에서 개표 진행 상황을 지켜보았다. 우려했던 것보다 투표율이 높았으며 무엇보다 취약지구였던 의성의 다인면 쪽에서도 남편에게 몰표가 쏟아져 나왔다. 코피를 흘리며 유권자들에게 간절히 호소했던 나를 동정해서 였는지도 모른다. 자정이 넘었을 때는 당선이 확실시 되었다. 남편이 사무실에서 숙소로 돌아와 여성 운동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11대에 이어서 다시 전국 최다 득표순위 2위로 원내에 진출하는 개가를 올릴 수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의 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걸었다. 물론 유권자들은 후보자인 남편을 보고 표를 던져준 것이리라. 그러나 남편이 낙승하기까지엔 나의 일조가 적잖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와 이혼한 지금의 입장에서 돌아볼 때 다른 이유는 다 그만두고라도 자기를 위해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뛰었던 동지를 버렸다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는 인생의 동반자여 가장 가까운 자기의 지지자였던 나를 너무도 가볍게 버렸다.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식까지 둔 조강지철을 버리고 무슨 더 큰 영화와 일신의 안락을 꿈꿨던 것인지 나는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지역구의 파수꾼이 되어 선거운동 기간에는 눈꽃들 사이 없이 바빴기에 그리고 당선이 된 뒤에는 축하를 해주기에 몰려드는 친지들을 적대하느라고 희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주의가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잃어버린 딸에 대한 생각이 새록새록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내 가슴의 고동소리는 까닭없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머리가 띵하게 무거워지는가 하면 우울이 지병의 습벽처럼 찾아오고는 했다. 나는 망양의 동산으로 힐을 만나러 갔다. 헌화하고 분양한 다음에 나는 생씨의 딸을 대하듯 속삭였다. 야 너희 아빠가 이번에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단다. 함께 기포해 줄 네가 없어서 얼마나 엄마의 가슴이 미워지는지 너는 모를게다. 나는 딸의 이름을 목에 메이도록 불러보았다. 사랑하는 내 딸 히아 언제나 불러도 다정한 이름이구나. 19년을 하루에도 수없이 부르던 이름 지금은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 없구나. 히아 부르다가 지쳐 쓰러질 이름이지만 또 다시 불러보고 싶구나. 너 없이 지난 수년은 강이 메이도록 아픈 세월이었다. 9월이 올 때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너를 확인하는 서름에 동곡에 구비구비 에미의 가슴을 적셔놓는다. 하늘과 땅 사이에 이름 석자만 남겨놓고 바람처럼 가버린 너를 어이 이지리 모진 인고의 세월 뒤에 너를 얻었지만 기쁜 날보다 힘든 날들이 더 많았음을 너는 모르리라. 백일도 안 되었을 때 고이 잠들었던 너의 풀립같이 어린 손가락을 늙은 쥐가 물어뜯어 나는 너를 등에 얻고 정신없이 내달려 굳게 닫힌 병원 문을 두드리며 내 애기 좀 살려달라고 새벽이 오는 개목에서 내쳐 울부짖었던 그때를 너는 알겠니 저지없어 암죽으로 어린 너의 창자를 채워 기르면서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너를 부여안고 그 얼마나 울었던가 아픈 지난 날을 묻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곱게 피우리라 누구보다도 너를 훌륭이 키우리라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꿈이 무너지다니 희야 희야 목이 메어 너를 찾는 엄마의 고슬픈 애소가 들리지 않니 보고싶다 대답 좀 해 다오 꿈에라도 좋으니 애미 품에 한 번만이라도 안겨다오 안겨다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위령탑의 탑신을 딸 대신 끌어안고 넋두리를 하는 동안만은 나는 시인이 되어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망양이 동산에 다녀온지 며칠이 채 안 되어 다시 누가 들쑤셔놓기라도 한 듯이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혼자 집안에 틀어박혀 있다 보면 더한 것 같아서 공연히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누구도 내 안 깊숙한 곳에 화인이 되어 숨겨진 상처를 위로해 줄 수는 없었다 남편은 고통스러울 때마다 술이라도 마시지만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치 못하는 나로서는 그럴 수도 없었다 우울증 징후가 깊어져서 그냥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을 때 희가 불현듯 보고 싶어져서 참혹한 그리움의 갈증에 목이 탈 때 그럴 때면 나는 남편의 지역구로 향하고는 하는 버릇이 생겨났다 남편은 지역구에 내려가 주민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힘들 만큼 바쁜 일정에 따라 생활하고 있었다 귀중한 표를 던져 국회로 보내준 사람들을 언제 보았냐는 듯이 외면하고 지낼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라도 찾아가 지역구에 파수권을 자처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처절한 아픔과 우울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일이기도 했다 지역구에는 소외되고 불우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고아원 무이탁 노인들 소년소녀 가장 구두닦이 재활원 농아학교 그곳에는 어둡고 추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특히 지역구에는 인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는 나환자촌이 다섯 군데나 있었다 어느 곳은 일개 사단 병력은 족히 될 만큼 많은 나환자들이 자신들의 불행을 한탄하며 외형적 상음만큼이나 얼룩진 가슴에 상처를 안고 외로운 삶을 영위해가고 있었다 나는 선거기간 중에도 이곳을 찾아갔었으며 남편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지역구에 내려갈 때면 들러오고는 했다 나환자들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면 나는 기꺼이 손을 마주잡았다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환자들 자신이 잘 알고 있기에 악수를 청하는 것이겠지만 일그러진 얼굴을 마주보며 손을 잡는다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표를 얻기 위해 손을 마주잡았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외로움 옆에 함께하고 싶은 인간의 한 발로로서 그들을 대했던 것이다 그들이 대접해주는 차를 함께 마시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는 숙명이라는 것과 되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는 했다 인정에 굶주린 소외되어 있는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따뜻한 속길이 필요하지만 물질적인 지원도 뒤탈아야 한다 나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주위의 친지들에게 지역구의 사정을 들려준 다음 협조를 구했다 여러 사람들이 내 뜻을 받아들여 생활 필수품이나 일회용품들을 기꺼이 내주었다 아식스의 대표이사로 있는 나의 바로 아랫동생 순식이가 가장 큰 후원자였다 누나의 부탁이고 매형을 위한 일이며 불우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니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동생은 자기 힘이 닿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었다 고마운 일이다 나는 그렇게 기증받은 물품들을 모아 지역구로 내려가 춥고 배고픈 불우한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가도록 격려했다 선거 기간 중이라면 뇌물 공세라는 오해를 받을지도 모르지만 선거도 끝이 난 후의 일이었고 단지 지역구 주민들의 어려움을 옆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전하는 애정의 표현이었을 뿐이었다 당시 안동과 의성 일대에는 노인정이 없었다 따로 쉴 곳이 없는 노인들에게 휴식과 오락의 기능을 함께 갖춘 노인정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뜻을 같이하는 그곳의 부인들과 함께 일일 찻집을 열어 기금 조성에 나섰다 그렇게 해서 조성된 기금을 머리끔으로 하여 시유지탕을 기증받은 곳에다 또 다른 재력가의 협력을 받아 노인정을 지어들인 기쁨이란 대단했다 이런 일들에 몰두하는 동안에 적잖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죽은 딸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가 있었다 나는 자연 지역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적어도 한 달 중에서 반은 그곳에 내려가 있었다 꼭 추석이니 크리스마스니 연말연시가 되어야 의례적인 행사처럼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평소에 자주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그들을 찾았다 그러나 명절이나 연말연시 때가 되면 소외받은 사람들은 더욱 상대적인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부터는 그런 때는 그런 때대로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어느 해였던가 나는 섯달로 접어들면서 연말에 지역구를 방문할 준비를 하였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방안복과 밀가루 라면 등의 위문품을 트럭으로 한 대 정도 마련할 수 있었다 더 많은 이웃들에게 더 좋은 선물을 해주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후 안동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때의 마음은 매우 가벼웠다 나눔의 기쁨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채득한 바 있지 않은가 떠나기 전 그들을 만난다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서울을 출발한 차가 충주를 거쳐 수안보를 지났을 때까지도 나는 가벼운 흥분과 즐거운 상상에 빠져 있었다 트럭은 문경 세제로 접어들었다 세제는 깎아 지른 듯한 절벽 위에 굽이 굽이 열두 고개가 아슬아슬하게 펼쳐져 있는 곳이었다 천연의 요새를 방불케 하는 곳으로 세제를 진할 때면 임진왜란 때의 신립 장군이 이곳에 진을 치고 외적을 맞았다면 대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했다 신립 장군이 세제를 버리고 충주의 탕금대로 후퇴하여 배수진을 쳤다가 전사하니 그로부터 외군은 한양까지 거침없이 진군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다 문경 세제는 영남에서 중부권으로 진입하는 관문이며 최대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트럭은 그 세제의 열두급이를 조심조심 내려가기 시작했다 문경 세제는 여느 때도 험난한 길이었지만 눈이 와서 얼어붙은 도로는 유리알처럼 반짝거려 그렇잖아도 엉금엉금 기다시피 조심조심 차를 몰고 있던 중이었다 차가 전복된 것은 마지막 구비를 돌아서 달려 내려가던 때였다 트럭은 바위 절벽을 들이받고 굴러떨어졌다 그 차 안에는 나와 기사와 남편의 보좌관 등 세 명이 타고 있었다 결과부터 말한다면 우리 세 명의 일행은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진 않았다 선거 운동기간 중에 당한 교통사고까지 합하면 두 번째 사고였다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 가던 중이었기에 하늘이 도왔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지금이니까 이렇게 담담한 마음으로 옛 추억을 더듬듯이 차근차근 얘기할 수 있지 사고 당시에는 꼭 죽는 줄로 말았다 나는 희가 비행기 격추사건으로 죽은 다음부터는 결코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사람은 언제 어느 때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 졸지에 유명을 달려할 수도 있다고 늘 생각해왔다 세상에 태어나서 핏줄과 정으로 인연 맺어진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영원히 이별해야 하는 일은 얼마나 참담하고 슬픈 일인가 그것은 뒤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통한 슬픔을 안겨주는 아픔일 뿐이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면 떠나는 당사자인들 얼마나 원통하겠는가 아마 쉽사리 저승에 들지도 못하고 고천을 방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런 생각을 하다보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것 같다 언제 어느 때 이승을 하직하게 되더라도 여한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사람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고 보다 좋은 마음으로 서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날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는가 지역구의 파수꾼이 되기 위하여 애쓰는 동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두 번씩이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고를 당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남편을 위해 일을 하다가 그리된 것이었다 혼신에 열과 성을 다해서 남편을 섬기고 따르리라 결심하고 사고를 당하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결국 죽음보다 더한 이혼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으니 그것은 구비구비 뼛속까지 한이 되어 오늘도 나를 전율케 한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서 사람 사이의 정을 돈독히 하고자 애쓰는 가운데 후회 없이 삶을 마감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란 말인가 삼십년을 같이 살아온 부부가 나이 육십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보다 완성된 부부애를 창출하기는 커녕 남남이 되어 헤어져야 한다니 해로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고 눈 감는 날까지 아물지 않을 상처를 간직한 채 그를 원망하면서 폐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것 또한 한이 된다 샹덜리에 샹덜리에의 화려한 불빛들 나는 어쩌다 군인의 아내로 살아왔고 또 정치인의 아내라는 자리로 자리바꿈하여 8년을 살았다 정치가의 아내로서 부부 동반하여 다른 많은 정치가들이 모이는 자리에 초청받아 갈 기회도 있었다 파티 장소의 천장에는 항상 샹덜리에가 장식되어 있었다 영롱하고 찬연한 불빛이 눈부시게 밀려오며 휘황찬란하게 번쩍이는 곳에 서게 되었을 때 많은 생각을 하곤 했다 많은 정치가들의 옆자리에 있어보았지만 정작 내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입장에서 기실 정치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었다 다만 내 머릿속에 정치란 이런 것이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는 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국정에 참여할 수도 없고 개개인의 의사를 전부 반영할 수도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리라 여기서 사람들은 대표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치에게 반영시킬 수 있도록 위임하는 제도를 모색하게 된 바 이것이 곧 의회의 민주주의가 아닐까 따라서 지역구 주민의 대표로 뽑히는 영예를 누리게 된 사람들은 그 직책을 활용하여 일신의 영화를 도모할 것이 아니라 위임자들의 생각을 정치에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럿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 중에는 진정으로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파티에 샹들리의 불빛에 날아드는 분화비처럼 화려함만을 동경하고 일신과 일족의 영화를 도모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그들 위해 군림하려 하는 사람들을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도자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민의에 의해 선정되어야 하며 그런 지도자라야 훌륭한 정치를 펼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나는 남편이 12.12 사태 이후 군을 떠나 정치가로 변신한 다음 사무총장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당과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국민들이 추대하여 지도자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해성처럼 나타나 군림하게 되었다고 여겨졌다 그러게 나는 머지않은 날에 다시 또 유성이 되어 사라져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가 없었다 그런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구 주민들이 사랑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주민들의 어려움 옆에 함께하면서 그들의 소외감을 해소해주고 그들을 이해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내조하고 외조하였으며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 생각한다 그가 나의 충원에 귀를 기울였다면 오공시대가 가고 육공이 왔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육공이 가고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서도 지역구 주민들의 마음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 한 주민들이 그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의회로 보내준다면 정치가 로서의 생명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우선적으로 수신재가라는 기초적인 문제를 도외시했다 가정이 평화로워야 밖에 나가서 나라 일을 하는데도 전념할 수 있다는 나의 충고를 무시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미주와 잘난 여자들이 주위에 풍성했다 주와 세계에 대한 절제를 요구하는 나의 말을 그는 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대인관계도 원만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다 육공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는 당으로부터 공천조차 받지를 못했다 창당 작업에 참여하여 초대 사무총장의 지휘까지 올랐던 점을 감안한다면 자기가 만든 당에서 공천조차 따낼 수 없었다는 것은 통탄에 맞이 않을 일이다 오공 주역이고 청문회에 출동하여야 할 만큼 모종의 비리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천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냐고 세간에는 알려졌지만 실상 그는 내가 아는 한 달리 의욕을 살만한 큰 비리에 연루된 적은 없다 오공 실세라고 굳이 이유를 붙인다면 그 사람 말고 다른 실세였던 사람들까지도 의회에 몸을 담고 있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공천을 받지 못한 것은 육공정부 공천 책임자와의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했었던데 적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 교만에 빠진 반면 자리에 걸맞는 도덕적 품위를 지키는 데에 등한시한 결과라고도 보여진다 다시 말해 여자관계에 조심하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고개를 세우기보다는 숙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가정에 충실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아내의 말을 무시한 결과라고 봐도 틀린 얘기는 아닐 것이다 그는 화려한 파티에 샹들리에 불빛에 날아드는 분합이었다 아니면 화려한 무대에 잠시 등장하는 단역 배우였달까 그는 진실한 연기를 감동적으로 보여주는데 실패했다 황홀한 꿈에 대한 동경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이다 그가 나를 아내라는 자리를 지키고 있게 두었다면 그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품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필요 없다고 하여 자기 호적에서 나의 이름을 파낸 사람이다 변호사를 동원하여 상식 밖의 이를 벌리고 말았지만 그를 증오하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간 함께 살아왔던 정리 때문일 것이다 그가 화려한 정치극의 단역을 맡은 것인지도 모르고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최다 득표 2위를 기록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파티에 동반했던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더욱 우울하게 만든다 그 중에 몇 가지 일이 내리에서 떠올랐다 사라지곤 한다 우선 국회의원 당선자를 위한 파티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었던 것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두 번의 선거기간 동안에 당사자인 남편 못지않게 열심히 뛰었다 절대 다수가 남편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한 나의 극렬한 투쟁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기에 비교적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었던 파티였다 여야의 국회의원과 그 부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은 파티 석상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런 자리에서만은 대립도 대결도 없이 하기애 하기만 했다 국회에 들어가서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국정을 논한다면 시끄러울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아프리카의 고위관리들이 내안을 때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리셉션에 초청받아 갔던 기억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이 자리는 주한 외교사절당과 산부 요인을 비롯한 국내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성대한 파티였다 따라서 의상에 특별히 세심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 옷 저 옷을 놓고 어느 옷을 입을까 궁리하다가 연 회색 바탕에 모궁화 꽃무늬가 수놓여있는 한복을 입기로 결정했다 소박하면서도 그윽한 품위를 보여주는 옷이라는 것이 그것을 선택한 이유였다 나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청와대로 향했다 사실 청와대는 그동안 꽤 여러 번 방문했었지만 갈 때마다 처음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곤 했다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잔뜩 긴장한 가운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락된 장소에 머물렀다가 돌아오기 때문인 것 같았다 나는 애써 마음을 태연히 가지도록 노력하면서 신뢰하기 은은하게 울려퍼지는 영빈관은 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화면을 통해서 보았거나 그동안 직접 만나뵐 기회가 있어 낯이 익은 많은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곧이어 대통령 각하 네 분이 입장한다는 아나운스멘트 가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박수로서 국가원수 네 분의 입장을 환영했다 물론 나도 열렬한 박수를 쳤다 그렇게 박수를 치고 있는 영부인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크게 떴다 다음 순간 나의 가슴에서는 쿵 소리가 났다 아무리 보아도 영부인께서 입고 있는 옷이 나의 것과 같은 무궁화 꽃무늬 옷이었던 것이다 대통령 각하 대통령 각하 내외분의 모습을 주시하던 남편이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남편도 내가 영부인과 같은 한복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남편은 눈썹이 꿈틀하면서 미간을 찡그렸다 파티에 초청할 때 어떤 무늬의 옷을 입으라고 지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옷은 입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것도 아님은 두말할 나이 없을 것이다 다만 한복을 입으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따라서 내가 영부인과 같은 무늬의 옷을 입은 것은 전혀 우연이었을 뿐이다 영부인이 무궁화 꽃무늬 옷을 입으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물론 나는 같은 옷을 입고 청와대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옷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신이 아닌 다음에야 몇 시간 후에 일을 어떻게 내다본단 말인가 누구나 자기가 입고 있는 옷과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과 한자리에 있게 될 때 불쾌한 느낌을 받거나 불쾌하기까지는 않더라도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나도 여자이기 때문에 잘 안다 그런 의미에서 영부인과 똑같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영부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여겨져서 적잖이 당황했고 잔뜩 주눅이 들었다 물론 영부인은 나를 보고도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이 불편하기만 했다 문제는 남편이었다 그는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따가운 눈총을 나에게 퍼 부었다 그날에 당황했던 기억과 남편의 힐책 뿐이다 씁쓸한 여운만 남긴 파티였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참석했던 모임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국회의원들의 부인회와 출신지가 경북인 국회의원회 등이 있었다 두 모임은 간단한 식사와 다과를 즐기면서 지역구의 어려움과 개선점 따위를 논하는 회합이었다 지역구 관리 문제나 활동사항 정보 교환 등을 에피소드와 함께 주고받으면서 침묵을 도모했었다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침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유익한 모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한 달의 반은 안동에 내려가 있어야 했고 서울에 올라오면 또 서울대로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을 접대하거나 모임에 참석해야 했다 그 밖에도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 등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한 달을 눈꽃들 사이 없이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피곤도 하지만 개인생활이 없는 것이 불만일 때가 많았다 특히 아이들의 교육에 신경을 쓸 수 없어서 자식들에게 미안했다 그러나 나는 대체적으로 분방한 가운데서 희를 잃은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나름대로 보람도 느꼈다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남편을 돕는 일이라는 것 등이 나를 그런 일에 몰두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국회의원 부인으로 8년을 지내는 동안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위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과 지역구 사람들의 성원 덕분이었다 특히 지역구의 여성 단체장들이 베풀어준 뜨거운 후원은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나는 그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내가 안동 의성 땅을 밟게 된 것은 남편 때문이었다 그곳이 남편의 고향이기에 같이 갔었고 남편이 그 지역에서 출마했으므로 표를 다지기 위해 내려갔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곳의 끈끈한 정을 내가 잊지 못한다 비록 남편과 이혼은 했지만 발길이 닿았던 눈두렁 밭두렁 골골마다가 나의 고향인 것처럼 마음에 남아있다 나를 밀어주고 끌어주었던 그리운 사람들의 얼굴이 눈을 감으면 다정한 이웃이 되어 살며시 다가온다 7장 파국을 향한 간주곡 폭탄 선언 우리가 한신아파트에서 지금 살고 있는 서초동의 빌라로 이사를 한 것은 86년 6월의 일이었다 처음 한신아파트로 이사갔을 때만 해도 넓은 실내가 우리 형편에는 호사로운 느낌을 주었는데 남편이 정계에 진출하면서부터 내방객이 많아지자 아파트는 아무래도 비좁을 수밖에 없었다 단독주택을 장만하려 했으나 외출이 잦아서 관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 아파트보다 넓은 공간이 있는 빌라를 물색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집을 사고 팔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그것은 서초동 집을 장만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나서서 계약을 했고 집값을 마련하는 것도 내 몫이었다 남편이 대수롭지 않은 일에 신경질을 내거나 공연이 트집을 잡으면서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은 서초동으로 이상한 직후의 일이었다 처음에는 밖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겨 그러는가 싶어서 그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남편의 생태집은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그는 날이 갈수록 길들여지지 않은 맹수처럼 발톱을 세워 나를 사정없이 긁어댔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었다 밤이 되어 한 이불 속에 들어 잠을 자도 이내 등을 보이고 돌아 눕고는 했다 그럴 때마다 찬바람이 일었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나는 잠이 주는 휴식 속으로 쉽게 빠져들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는 등을 보이고 돌아 누우면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누워서 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한 타인을 그에게서 느껴야 했다 그는 나를 철저히 무시했다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다 나는 남편의 태도 변화에 그저 당황할 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 당시 우리집 근처에는 연립주택 짓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공사로 인한 소음은 우리 부부의 침실이 있는 2층에서 유난히 잘 들렸다 남편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3층으로 잠자리를 옮겨갔다 그때부터 그와 나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땀방사리를 했다 그의 귀가시간은 예전으로 돌아간지 오래여서 빨라야 자정이었다 그나마 돌아오면 다행이고 툭하면 전화도 없이 외박이었다 도대체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가 없으니 답답하다 못해 미칠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부부싸움 끝에 그의 태도가 바뀐 것도 아니고 최근에는 심한 의견 대립을 보인 적도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시킨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지옥이 따로 없었다 한 집에 살면서 각방을 쓰고 눈길이 마주치면 마치 못 볼 것을 보기라도 한듯이 재빨리 시선을 거두어가고 간섭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신경 쓰는 것조차도 그만두라는 식의 강요를 무언중에 나타내 보이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차라리 지옥이었다 몸소리가 저절로 쳐지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으며 입안의 침이 바싹바싹 마를 만큼 참혹한 상태가 되었다 나는 그런 지옥을 반년 가까이 살아내야만 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서막에 불과했으니 나는 그동안 매월 월말이 되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안동을 다녀오고는 했다 어느덧 나의 빼놓을 수 없는 원래 행사로 정착된 지역구 방문의 일정을 마치고 며칠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오랜만에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당신 말이요 지금 어머님이 살고 있는 집이 작다고 생각해 본 적 없소 그 당시 시어머니는 잠실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다 그이가 장남이기에 우리가 모시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당신이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며 구태와 합치는 것을 고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된 일이었다 잠실의 아파트가 가정부 한 명을 데리고 혼자 살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결코 좁은 공간은 아니었다 느닷없는 남편의 말에 나는 그저 멍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남편의 말이 계속 됐다 지금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보다 더 넓은 것을 구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해드려요 오랜만에 입을 열어 기껏 한다는 소리가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명령이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그가 화를 냈던 것이 내가 시어머니를 잘못 모신다고 여긴 데서 비롯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빠르게 내리를 스쳐갔기 때문이었다 내가 좀 더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이것저것을 따져볼 수 있었다면 그런 이유로 그가 뒤틀렸던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특별히 시어머니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좁다고 생각했다면 진작 상의쪼로 말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랬을 때 모른 척하고 무시했을 내가 아니었다 그 점을 그가 모를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시어머니 때문에 토라졌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런데도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그가 나를 철저하게 무시했던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기에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는 것만 다행이라 여겼다 따라서 그의 비의를 건드리지 않고 기분을 맞추어 주기 위해 다소곳이 말했다 알았어요 당신 말씀대로 하죠 나는 있던 날부터 소날의 동서를 불러 함께 집을 보러 다녔다 그리하여 개포동에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삼십평 남짓한 아파트로 시어머니를 옮겨드렸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기대했지만 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내가 시어머니를 넓은 집에 살도록 해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 무엇 때문이었단 말인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마음속을 헤아리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의 얼굴 표정만 보아도 그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자부했었던 것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어디 해볼 대로 해보라는 오기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외박을 하는 날이면 온몸에 피가 마르는 고통에 잠을 잃을 수가 없었다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 밤을 꼬박 새우고 새해 아침을 맞은 날이었다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시어머니가 내 얼굴 기색을 살피며 물었다 요즘 너희들에게 무슨 일 있니 나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다고 대답 하려 했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였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되었다 애비가 어제 나한테 와서 너와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라 이게 갑자기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개 같은 소리냐 나는 그가 나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를 통해 처음 알았다 내가 물었다 무엇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던가요 지금 그 이유를 나한테 묻는 게냐 나는 너한테 어떻게 된 내막인지 알아보려고 찾아왔구먼서도 이렇게 되니 나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으려던 생각을 바꾸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내 말을 다 듣고 난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내 말 명심해라 이혼은 안 된다 그럴수록 애비가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애미 니가 잘 감싸주도록 해라 에휴 지난 몇 달 동안 그가 시위하듯이 했던 행동들이 나와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시어머니에게 넓은 아파트를 마련해 드리도록 한 것도 나와 헤어진 다음에 그곳으로 옮겨가서 살려는 의도에서 였던 것 같았다 자기 입으로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내기 싫으니까 시어머니에게 넌지시 운을 떼어놓은 것이리라 그는 시어머니가 틀림없이 나를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계산해 넣었을 것이다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소리가 쳐졌다 혼란한 머릿속에 의문 보호가 크게 떠올랐다 왜란 말인가 20년이 넘도록 온갖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고생하고 참아왔는데 그 결과로 마침내 세인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할 만큼의 권력과 경제적 안정을 쌓아올릴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어렵게 쌓아올린 그 탑을 무너뜨리려고 결심했단 말인가 나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랬다 그러나 나의 간절한 기원에도 불구하고 헛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곧 현실로 나타났다 시어머니가 다녀간 이튿날이었다 외박을 하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나와 시선이 마주치자 남편은 불문 곡직하고 폭탄 선언을 했다 우리 이혼합시다 시어머니로부터 미리 언지를 받았었지만 그의 앞뒤 가릴 것 없이 불쑥 내놓는 말에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껴야 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려 나왔다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즉각적으로 응사했다 우리 두 사람은 성격이 맞지 않아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소 성격이 맞지 않아 사사건건 부딪히고 심하게 충돌해야 한다면 물론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살을 맞대고 십수년을 넘게 살아온 터였다 이제 이제와서 성격이 맞지 않아 해오져야 해오져야 한다는 데에는 수긍할 수가 없었다 이혼을 꼭 해야 한다면 내가 수긍할 수 있는 거짓없는 이유를 대세요 그는 모자르듯이 냉정하게 말했다 더 이상 당신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단 말이오 그거면 됐지 무슨 이유가 또 있어야 해 기가 막힐 뿐이었다 생각 같아서는 정 그렇다면 이혼하자고 맞짱구를 치고 싶었지만 우리가 헤어지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간단히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남편의 말이 계속 됐다 오늘 안동에 갈 참인데 함께 내려가서 아주 본적지의 호적을 깨끗이 정리합시다 내가 남편의 말에 동의해서 합의 이혼을 했다면 일은 그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남편이 다그쳤다 빨리 준비해요 난 몸이 불편해서 지금은 안동까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럼 내가 먼저 내려가서 나흘동안 그곳에 있을 테니까 뒤따라 내려오도록 해요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악몽일 거야 나는 세차게 도리질을 했다 나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세우며 생각을 거듭했다 그 결과 남편을 피한다는 것은 임시 방편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수습책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혼하려는 정확한 이유를 알아낸 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을 수습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튿날 안동으로 내려갔다 내가 안동에서 남편을 찾아낸 것은 평소 우리가 내려오면 자주 들르던 식당에서 였다 그는 방 안에서 그곳의 주인 여자와 마주 앉아 무슨 이야기인가를 하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안주머니에서 서류봉투를 끄집어냈다 이혼서류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요 다섯 시간이 넘도록 차에 시달리며 내려왔던 나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필요에 겹친 분노의 파도가 전신으로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가 없었다 나는 부르짖었다 도장 안 가지고 왔어요 남편은 싸늘하게 웃었다 내 그럴 줄 알고 막도장을 하나 파놨지 그가 이번에는 주머니 속에서 도장 하나를 꺼냈다 이혼하지 않으면 당장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몰아붙이니 감당할 도리가 없었다 대화에 응하기는 커녕 숨 돌릴 여유도 주지 않는 그에게 절망한 나는 눈앞이 캄캄해져 도장 더는 비참해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분수처럼 솟구쳤다 나는 그가 가리키는 곳에 도장을 찍고 말았다 그는 서류를 챙겨들고 일어나면서 곧바로 법원으로 가자고 체근했다 그를 따라 일어나서 차에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법원으로 가는 도중에 생각했다 정말 이대로 남남이 되어 헤어져야 하는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함께 하겠다던 맹세는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았단 말인가 살다가 싫어진다고 해서 가볍게 내칠 수 있는 것이 부부라면 애당초 맺어지지 말았어야 옳았다 병이 든 것도 아닌데 수십 년을 함께 했던 아내를 필요없게 된 물건처럼 내버리려 한다면 어느 여자가 한 남자에게 일생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구태여 이혼을 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겠지만 합이 이혼을 해줄 수 없다는 생각이 뒤늦게 내 뇌를 강타했다 차 세워요 남편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이제 와서 왜 그래 이혼은 절대 안 돼요 아니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강요당해서 할 순 없어요 남편이 차를 세웠다 나의 말이 계속되었다 정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거세요 나는 차에서 내렸다 이상 더 비참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었지만 나는 그날 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했다 그래서 남편이 묻고 있는 숙소로 찾아가서 애초 서울에서 내려올 때 생각했던 대로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했다 남편은 인사불성으로 취해 있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는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기로 했다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애원했다 그는 오만한 폭군처럼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했다 싫어 당신은 당신은 이제 나에게 필요 없는 여자야 이것은 또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린가 그와 부부생활을 해온 이래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처음 하는 말이지만 지금까지의 부부생활에 대해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취증에 털어놓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에게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진짜 이유였단 말인가 결코 흘려들을 말이 아니었다 내가 적극적으로 부부생활에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능동적인 여자가 생겼고 그 여자와의 비교를 통해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설마 했는데 남편에게 나 아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았다 나이 50이 넘어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화제에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창피한 일인데 남편이 다시 다른 여자를 보고 다녔다는 것을 상상해야 했으니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증거를 잡기 전에 그 점을 따지고 들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다 나는 남편의 수모를 침묵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나는 몸을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간 가진 속을 다 태우느라 건강이 말이 아니었는데다 안동에 내려오느라고 차에 시달렸지 않은가 이곳에 도착해서도 마음 편히 잊지 못하고 계속 시달리면서 기력을 다 소진시킨 때문이었다 나는 병원을 찾아가 링거를 맞고 있었다 링거를 반쯤 맞았을 무렵에 서울에서 남편을 보좌하는 박 부장과 나의 동생 순식이가 내려와서 병원으로 찾아왔다 순식은 이미 격해 있었다 노님 노님 당장 서울로 올라갑시다 매형이라는 사람은 인간도 아닙니다 왜 그러니 매형이 자기 입으로 직원들에게 떠벌렸답니다 이혼이 무서워 법원 앞까지 갔다가 노님이 도망쳐버렸다구요 그런 수치스러운 말을 자랑삼아 떠들어댈 수 있다니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노님을 헐뜯으며 짓거린 말이 지금 안동바닥에 쫙 퍼져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마누라에 있지도 않은 험담이나 하고 다니는 인간에게 미련들 거 없습니다 사실 당시에 그는 미친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초점이 잡히지 않았다 제정신으로는 오랜 세월 동고동락 개원 조강지처와 자식들을 그런 식으로 내치려고 하지는 않을 터였다 나는 동생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나오는 길로 남편을 만났다 자존심도 없는 여자처럼 그에게 매달렸다 같이 서울로 올라갑시다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먼저 가 당신 안 가면 나도 안동에 있을 거예요 남편이 혼자 안동에 머물면서 주태를 부리고 술이나 퍼마시게 버려들 순 없었다 같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동에 있겠다고 하니까 그는 마지못해 차를 서울로 몰았다 그러나 그는 서초동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 끝내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대화를 시도해보려던 나의 노력은 무산되고 말았다 차가 집 앞에 섰을 때 먼저 차에서 내린 나는 당연히 당연히 그가 주차를 하고 뒤따라 집으로 들어오리라 여겼다 그러나 그는 내가 내리자마자 그대로 차를 몰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남편은 그날 밤에도 이튿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며칠 후에야 그가 개포동의 시어머니 아파트에 가서 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그는 이혼 후에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넓은 집을 마련해 드리도록 강요하다 싶어 했던 것이다 이혼을 할 양이면 자기 손으로 거처를 마련해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그는 자기가 버리려는 여자에게 효도를 빌미로 그것을 마련하도록 책략을 꾸몄다 그 정도로 야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동안 나는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나 자신이 못나고 어리석게 느껴져서 통안에 눈물을 흘려야 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아파트로 그를 찾아갔다 그곳에는 시동생들과 시누이까지 모여 있었다 이미 시댁 식구들은 다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나는 시집 식구들이 다 있는 곳에서 남편에게 빌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전제한 다음 무조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매달리며 통사정을 했다 그동안 남편은 무서울 만큼 변해 있었다 당신이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알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당신은 우선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동생들에게 잘못한 것은 모두 다 당신 때문이었어 내가 시어머니를 가족 간에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무서운 오해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내리를 스쳐갔다 그래서 다시 내가 부덕하여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했다 이 말 끝에 시동생이 소리를 버럭 질렀다 형님이 이혼을 해달라면 이혼이나 해줄 일이지 이제 와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시누이도 내 편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호강을 할 만큼 했으니 큰오빠를 이젠 우리들에게 돌려주시죠 내가 권씨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가 무엇인지 모르나 잘못하기는 많이 잘못한 것 같았다 그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시동생들이나 시누이가 만류하고 나오는 것이 당연하련만 그들은 하나같이 언성을 높여 나를 윽박지르고 있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큰 시동생은 이혼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위협과 함께 나에게 발길질을 해댔다 나는 남편의 마음을 돌려버려고 찾아갔다가 그 집 형제들에게 가진 수모와 폭행을 당하고 돌아왔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토록 분하고 치가 떨리는 상황에 놓여본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리고 허무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모양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제 1라운드를 알리는 종소리에 불과했다 제 2라운드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재개되었다 시동생들이 지난번 일로 사과를 하려하니 개포동으로 오라고 남편이 연락을 해왔다 나는 그날 마침 방학이 되어 미국에서 귀국해 있던 딸 진과 함께 개포동으로 갔었다 우리 모녀가 찾아가자 남편이 자기 동생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형수에게 너무했으니 사과를 하도록 해라 그러나 시동생의 판격은 만만치 않았다 뭐 우리들이 나서지 않으면 저 여자가 순순히 이혼을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시켰던 것이 형님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사과는 무슨 놈의 사과를 하라는 겁니까 큰 시동생은 별꼴을 다 보겠다는 듯이 화를 벌컥 내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현관으로 향하던 시동생은 돌아서더니 나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욕설을 마구 퍼버댔다 시중 자폐들도 그런 상스러운 욕은 하지 않을 것 같았다 듣다 못한 내가 말했다 욕 먹는다고 배부르는 것도 아니고 욕하는 입만 더러울 테니 어디 마음껏 더 해보세요 시동생은 눈썹을 꿈틀 세웠다 이년 봐라 너 오늘 내 손에 한번 죽어봐 그가 내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그러고는 쓰러지는 나의 몸을 마구 집합는 것이 아닌가 진이 비명을 지르며 자지러졌다 사람 살려요 딸은 딸은 시동생의 시동생의 손길에 의해 뽑혀진 내 머리카락이 방바닥 여기저기에 어지럽게 널벌어져 있었다 나는 가까스로 몸을 추스린 후 남편에게 퍼부었다 나쁜 사람 당신 같은 인간을 남편으로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려요 이제는 살아달라고 애혼을 해도 내 쪽에서 이혼을 할 테니 어디 잘 살아봐요 우리 두 모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아파트를 나왔다 제 1라운드 싸움의 매치메이커는 물론 남편이었다 시집 식구들로 하여금 나를 몰아붙이도록 유도한 이유는 정이 떨어져서 내가 이혼할 결심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 제 2라운드는 내가 시동생의 폭행을 걸고 넘어져서 고소라도 하는 날이면 일이 복잡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수습하려고 불렀다가 각본대로 진행되지 않고 뒤틀린 결과였다 나에게는 시동생들이 사과를 한다고 했지만 실은 사전에 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시동생들에게 사과를 하라는 말을 처음으로 꺼낸 것이었을 뿐이었다 형의 말을 동생들이 들었다면 내가 시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수모만은 면할 수 있었는데 시동생이 그의 말에 반발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것이었다 시동생들도 자기 형이 나와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만 알았지 형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은 그때까지도 몰랐던 것 같다 딸은 자기 삼촌을 폭행죄로 고수하라고 나에게 말했다 나도 그대로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정에 그를 세운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득이 될 것 없는 망신일 뿐이었다 나는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지나치기는 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덮어두는 쪽으로 마음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그는 시어머니 집에 머물면서 툭하면 이혼을 요구해왔지만 나는 응하지 않았다 막연히 그에게 여자가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내가 확인을 한 사실은 아니었다 그러기에 나는 그가 나와 헤어지려는 정확한 이유를 알아내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는 살아달라고 애원해도 살지 않겠다고 내뱉은 적은 있었어도 막상 강산이 변하는 세월을 두 번이나 넘기면서 무수한 시련과 아픔을 극복하며 싸워왔던 결혼생활에 중지부를 찍는 일이 그리 쉽지가 않았다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어서는 결코 아니었다 경제에 관한한 그는 무능한 사람이었다 신혼초부터 내가 억척을 떨지 않았다면 그 나이가 되어도 집 하나 마련하지 못했을 사람이었다 남편이 정치가로 변신한 후 지역구를 관리한다든지 선거를 치르는데 드는 비용 따위를 연출한 것도 나였다 나는 설령 그와 헤어진다고 해도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할 생각은 없었다 그로부터 돈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저축해 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나는 그가 나와 헤어진 뒤 경제적으로 곤란을 받지 않을까 하고 염려할 정도였다 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남아있어서 헤어질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고운 정 미운 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오만 정이 다 떨어진 것도 사실이었다 결단을 내릴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식들 때문이었다 부부가 해로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 나면 딸들을 출가시킬 때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두려웠다 부모로서 어찌 마음에 걸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원만한 가운데 인생의 황혼을 맞고 회양을 준비하고 싶었다 이제는 모든 미움에서 벗어나 인생을 관조하며 살 나이도 되지 않았는가 이혼하고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증오심을 가슴에 간직한 채 노년을 맞아야 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간 살아온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그 많은 어려움 끝에 지켜온 가정인데 그것은 그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았다 내가 더 참고 그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결국 서로를 구원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었다 나는 3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다 권씨들에게 그 모진 수모를 당하고도 또 개포동을 찾아 다니기를 수십 번은 했다 문전 박대를 당하고 돌아설 때 철커덕 하며 안에서 문거리가 걸리던 소리는 지금도 귀전에 남아있다 늦은 밤 개포동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쓰러져 경비원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던 일이며 택시를 타고 서초동으로 돌아오다 우리집 대문 앞에서 졸도하여 몇 시간씩 밤의 어둠과 찬 이슬 속에 버려져 있기도 했었다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며 그의 마음이 돌아와주기를 간절히 염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내가 저를 찾아가 불공을 드리던 날 밤 고족한 산사에서 촛불을 밝혀놓고 쓴 시를 옮겨본다 산사의 발자국 소리 길숲의 외로움 점점이 남기고 석가모니 불 돌성을 쌓는 단장의 하니 굽이굽이 통곡의 소리로 어둠을 깔아준다 눈을 감으면 아득히 스며드는 통증의 파편들 체념의 표정처럼 생활은 불이 없는 언어가 되고 망각의 눈으로 이어진 행위가 되어 긴 기다림을 밟고 간다 인적 끊긴 산중에 목탁 소리 내 몸을 일으켜 목을 적셔도 방황하며 고개 숙인 삶의 자리인 그냥 그 자리 머물지도 떠나지도 못할 텅 빈 그 소리 속에서 쓰러져가는 육신과 허물어져가는 시간의 소리를 듣는다 거미 여자 육공화국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남편은 탈락되었다 그는 민정당 창당 주역이오 초대 사무총장을 여기만 핵심 인물이다 나는 그런 그가 어째서 공천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인지 그 정확한 내막은 모르고 있다 세당 총재와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때문일 수도 있고 오공 인사에 대한 숙청 작업의 일환으로 거세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의 사생활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닐까 나는 오랜 별거 기간을 통해 남편에게 숨겨놓은 여자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이 아니고서야 그토록 나와 기를 쓰고 헤어지려 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여자 관계를 절제하며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못된다 이런 저런 것들을 곰곰이 따져보니 그에게 나 아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심증이 굳어졌다 심증만 갈 뿐이지 증거가 없으니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부탁하여 남편의 뒷조사를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약을 사다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사람은 우리집 운전기사인 장기사였다 장기사는 단순한 고용인이라기보다도 15년 동안이나 데리고 있어서 가족과 다름없었던 사람이었다 나는 나는 그가 결혼했을 때 우리집 근처에 전세를 얻어 내 손으로 살림을 내준 바 있었다 나는 그를 단순히 가족같이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처럼 여기고 있는 터였다 그러기에 나는 그에게 스스럼 없이 통장을 내준 다음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는 심부름까지 맡겼다 그는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집안일을 처리해주고는 했다 그런 장기사는 그간의 우리 가정에 발생한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장기사가 나에게 말했다 어쩌다 총장님이 저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자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나는 장기사가 그런 말을 할 때만 해도 무심코 드러넘겼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려니 여겼을 뿐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출근을 하자마자 그가 말하는 것이었다 사모님 놀라지 마십시오 증거를 잡았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나의 가슴은 갑자기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결국 그랬었단 말인가 나는 애써 진정하며 물었다 3년이 지난 다음에야 안사실이었다 증거라는 것이 뭐야 그는 녹음테이프를 내놓았다 총장님의 전화를 도청해서 녹음시킨 겁니다 총장님이란 물론 남편을 말한다 사무총장 시절에 부르던 호칭을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었다 어떻게 녹음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말도 마십시오 전화국 직원을 가장해서 아파트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코드를 찾아내 거기에다 도청장치를 설치했던 겁니다 장기사는 나름대로 치밀한 작전을 짜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그런 치밀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가 녹음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고 작동시켰다 전화 벨 소리에서부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수확이 내려놓는 소리까지가 무려 여섯 개의 테이프에 너무도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다가 재생되었다 나는 처음에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여자 목소리를 듣고 술집 여자가 아닌가 생각했다 여자는 낯간지러울 만큼 콧소리가 많이 섞여있는 목소리로 아양을 떨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지 않아서 목소리의 주인공이 그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채는 순간 아연실색하여 벌렸던 입을 담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내가 알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자였다 그녀는 나에게 사모님이라고 부르며 우리집을 자기집처럼 드나들었었다 그녀와 나는 함께 사우나탕에 가서 벌거벗은 몸을 보이며 목욕을 한 일도 있었다 크리스마스 때를 비롯하여 특별한 날이면 양가족이 자리를 같이하여 식사도 하고 차를 나누면서 오히려 돈독히 해오지 했다 실은 그때 이미 그녀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지만 나는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권력에 대한 강한 동경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고 한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남자가 걸려들도록 거미줄을 치고 그러고는 자신의 육체까지 제공하여 후원자를 곁에 붙들어 놓는 독거미 같은 여자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녀는 마침내 전국구로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았다 권력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남자들에게 자신의 육체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는데 등전 밑이 어둡다고 나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다 장기사의 도움으로 남편과 그녀의 불륜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나는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할까 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지도층 인사에 추잡한 사생활을 공개하고 싶었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면에서 나는 망설였다 인간 같지 않은 남편이지만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 번은 기회를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여겨졌다 그래서 그래서 고소를 고소를 대신에 내가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측근해 흘렸다 그 소문을 들은 남편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잘못을 시인하면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나를 미친 여자로 몰았다 내 말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공세를 취했다 이렇게 되니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여의도에 있던 그의 개인 사무실로 찾아갔다 나는 총 여섯 개의 녹음 테이프 중에서 하나를 녹음기에 넣고 작동시켰다 녹음기에서는 남편과 그녀의 낯간지러운 미러가 흘러나왔다 남편이 녹음기에 작동을 멈추었고 나는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나는 본기를 참을 수 없었다 눈에 들어오는 대로 전화기를 집어 내동댕이 치고 화분을 깨고 서류들을 집어던졌다 남편은 나를 붙들고 애걸하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어 집으로 갑시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그는 실로 몇 년 만에 서초동의 집으로 돌아왔다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언제부터였는지 말해요 ipu 회의차 외국에 나갔을 때였소 남편은 국제의원 연맹의 한국체육 단장이었고 그녀는 남편의 보좌역으로 수행했었다 밤 비행기에 퍼스트 클래스 안에서 첫 번째 키스를 나누었다는 고백을 남편으로부터 드러낼 수 있었다 이 무슨 회개한 불장난이란 말인가 한국을 대표하여 외국에서 개최되는 의원총회에 참석하러 가고 있는 인사가 어떻게 비행기 안에서 수행원과 키스를 나누는 파렴치한 짓을 태연히 자행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가정이 있는 여자가 남자에게 접근하여 꼬리를 흔들며 함께 놀아낼 수 있었단 말인가 영화나 소설 속에서 보아온 불륜이 현실 속에 내 주위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나저나 그때면 벌써 수년 전의 일이 아닌가 ipu 총회에 다녀온 후 그녀는 우리 집을 수십 번은 더 드나들었다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던 상태에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나를 만나러 왔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이토록 감촉같이 사람을 속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인면수심에 거미같은 여자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내리를 스쳐갔다 아니 그녀는 구미호 같은 여자였다 남편은 그녀에게 홀려 그동안 나에게 줄기차게 이혼을 요구해왔던 것이다 부르르 치가 떨렸다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미쳤었어 하지만 여자가 꼬리를 치는 데야 안 넘어갈 재간이 없었단 말이오 용서하구려 세상에 밝혀봐야 망신스럽기만 하지 좋을 거 없잖소 한 나라 정당의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된 잘난 여자와 노란한 불륜의 전모를 밝히면 주간지며 월간지에서 온통 두 사람의 이야기로 도배를 하여 세상에 퍼트릴 것은 너무도 뻔했다 세상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걸레 조각만도 못한 여자가 어떻게 국회의원까지 되었는지도 한심스러운 노릇이지만 그런 더러운 여자에게 빠져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자식까지 버리려 했던 남편도 한심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나는 두 사람을 파멸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데 있어서 선뜻 행동에 옮길 수가 없었다 우선 두 사람이 관계를 청산하는 일이 더 급하다고 여겨졌다 사람들이 없을 때 나는 그녀를 남편의 사무실로 불러서 마주 앉았다 나의 목소리는 부르르 떨려 나왔다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년이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안에 있는 남자를 홀려서 정을 통해 내가 그녀의 뺨을 올려붙이자 그녀는 울면서 애원했다 제 운명은 사모님께 달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모님 사모님 소리는 집어치우고 무릎 꿇어 이년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천하의 똑똑하고 잘났다고 뻗이는 국회의원 그녀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싹싹 빌었다 나는 다짐을 받아야 했다 다시 또 그럴 거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면서 도리질을 했다 이쯤 했으면 두 사람 다 혼비백산 하여 덧정히 없어졌으리라 여겼다 그녀는 천신만고 끝에 얻은 국회의원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는 불륜 관계를 지속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고 남편도 불장난을 집어치울 때가 되었다고 믿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 누누이 자기의 과오를 미우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와 더불어 용서를 빌었다 나는 남편을 용서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고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이십년을 넘게 산 부부가 아닌가 그의 파멸을 보는 것보다는 어려워도 용서를 하는 쪽이 조금은 덜 괴로울 것 같아서였다 그동안 함께 살아온 정리로 봐서도 그를 패인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반격 남편이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소로 떠난 것은 서초동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이었다 나는 남편이 갈아입을 수 있는 속옷을 여러 벌 챙기고 소지품까지 잘 살펴서 가방에 넣어주었다 공항에 나가 그를 배웅했다 그가 다시 귀국할 때쯤이면 내 가슴의 상처도 많이 아물 것이고 그때쯤이면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도 미국의 좋은 대학 연구소에서 공부와 인격 수양을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 돌아오리라 믿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그가 오공청문회를 피해 도피성 유학을 떠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나는 남편이 다름 아닌 나를 피해 달아난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떠난 지 얼마 후에 알았다 그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거기에는 다시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적혀있었다 나에게 용서를 빌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말을 했었던 것은 무사히 공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그랬던 것뿐이라는 말이 덧붙여있었다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그의 술수에 내가 보기 좋게 넘어갔던 것이다 나는 남편이 그녀와의 불륜관계를 청산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불륜을 청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반격에 무서운 음모를 진행시켰음을 나중에 알았다 음모의 마각은 전화벨을 통해 처음 나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전화벨은 자정이 자정이 넘어 새벽으로 가는 정막을 뚫고 울려왔다 나는 그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남편의 배신에 대한 울분을 달래고 있었다 수화기를 집어들었을 때 권중룡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모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방금 장기사가 전화를 걸었다 군요 그 전화를 받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운전기사인 장기사는 그때 휴가 중이었다 시골에 고향일 좀 다녀오겠다고 해서 보내주었던 것이다 고향에 내려간 장기사가 권중령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도 뜻밖의 일이었지만 그의 전화를 받은 권중령이 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는 것도 예산일은 아니었다 장기사가 무슨 내용의 전화를 걸었는데 그러세요 헝컹에서 전화를 거는 것이라며 말하더군요 사모님께 주골제를 지었다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기사를 하나 구해드리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장기사가 사모님 통장에 돈을 댄 것이 아닌가 하는 예감이 듭니다 장기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장기사는 남편과 그녀의 전화통화 내용까지 도청에서 갖다 줄 만큼 나에게 충실한 사람이었다 무슨 내막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나를 배신했을 리는 없었다 그러나 권중령의 생각은 달랐다 그런 대평스러운 말씀 마시고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나는 통화를 끝내는 순간까지도 장기사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통장을 넣어둔 장롱 문을 여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분명히 서랍에 있어야 할 통장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녹음해온 여섯 개의 테이프까지 없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테이프는 남편과 그녀의 불륜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였다 장기사가 통장과 녹음 테이프를 훔쳐가지고 잠적했단 말인가 갑자기 다리가 흐들거려 몸을 가늘 수가 없었다 한밤중이어서 피해 액수가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나의 속을 태웠다 나는 이 엄청난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친정의 동생들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 고작이었다 권중령과 박부장도 달려왔다 사람들은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직과 날이 밝으면 피해 액수부터 확인한 다음 신고하는 것이 순서라는 측으로 의견이 양분되었다 나는 호자를 택했다 이튿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동생과 함께 은행으로 달려갔다 장기사는 모두 현찰로 10억 7천만 원을 인출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은 그것은 은행에 맡겨두었던 총액이기도 했다 장기사는 내 부탁으로 은행에 갔을 때 미리 현금 인출용지에 나의 도장을 찍어놓았다가 나중에 인출해가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었다 그는 나의 믿음을 이용하여 떡 먹기보다도 간단하게 돈을 빼돌릴 수 있었을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다 동생과 주변 사람들은 장기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공개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이때 절대로 장기사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우선 도청 녹음 테이프가 같이 없어졌다는 점이 수상했다 누구의 사주를 받은 후 녹음 테이프를 빼내고 은행에서 현금까지 인출했을 것만 같았다 즉 장기사를 매수한 것은 도청 녹음 테이프가 없어짐으로써 쾌제를 부를 수 있는 남편이나 그녀일 가능성이 있었다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인출해간 돈의 액수가 너무 많았다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장기사는 통장에 손을 댈 위인이 못 댈 뿐 아니라 손을 댄다고 해도 고작 해야 1,2억 원 쯤 일 것이다 나는 그런 의혹이 든 이상 공개수사를 일단 보류시킬 수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이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남편이 관련돼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나는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이루어진 것은 한국시간 새벽 3시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가 되었을 때 였다 남편은 연구실에 있다가 직접 전화를 받았다 나는 남편에게 장기사가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몽땅 털어갔다는 사실을 먼저 밝혔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대뜸 말했다 그럴 줄 몰랐어 그럼 잘 했다 아무리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처지지만 돈을 잃었다는 전화를 하면 우선은 위로의 말이라도 해야 하거늘 남편은 고소하게 되었다는 식이었다 나는 자제심을 잃고 대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누구 짓인데요 바로 당신이 시켰다는 것을 모르고 전화했는지 아세요 남편은 예상했던 대로 펄쩍 뛰었다 자기가 잘못해서 도둑을 맡고 지금 죄 없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당신 미쳤군 훔쳐내려면 녹음 테이프나 훔치도록 하지 왜 돈까지 훔쳐내도록 한 거예요 그 따위 미친 소리 계속하려면 전화 끊어 그는 수화기를 내동댕이 쳤다 나는 장기사를 직접 사주한 사람은 남편이고 그 아이디어는 그녀에게서 나왔을 것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증거를 인멸시키기 위해서는 녹음 테이프를 훔쳐낼 필요가 있었겠지만 무엇 때문에 돈까지 훔쳐내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얼른 납득이 가지 않았다 남편이나 그녀가 내 돈을 훔쳐내서 나누어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공지에 몰려있는 것일까 나를 공경에 빠뜨려 놓기 위함이었을까 아무래도 그 대목이 석연찮았지만 결코 장기사가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내가 돈을 잃고도 가만히 있을 만큼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은 그가 잘 알고 있는 타였다 훔친 돈을 써보기도 전에 수갑을 차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그가 일을 저질렀을 때는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것이다 남편은 바다 건너 미국 땅에 있으니 그녀를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녀를 집으로 불렀다 그녀는 보통 사람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강심장을 가진 여자임에 틀림없었다 내가 만나자고 하자 나의 동태를 살피려는 의도 때문이었는지 이의를 달지 않고 모습을 나타냈다 나는 돈 문제는 접어두고 남편과의 관계를 왜 청산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녀는 눈을 지켜뜨면서 무슨 얘기냐는 듯이 노려보며 달려들었다 내가 언제 니 서방과 놀아놨기에 놀아놨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야 놀아놨다면 놀아난 증거를 대 그녀는 녹음 테이프가 내 수중에서 없어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증거가 없어졌으니 마음 놓고 덤벼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와 남편이 공모하여 장기사를 사주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혼자 똑똑한 척하는 그녀였지만 의외로 쉽게 나의 올가미에 걸려들었다 나는 소리를 쳤다 내 인연 내 서방과 놀아나지 않았다면 왜 나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던 거야 내 서방이 이리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무조건 빌라고 전화를 했기에 나는 시키는 대로 했던 것 뿐이야 그녀는 여자로서는 거구였다 힘이 남자 못지 않을 만큼 셌다 그녀는 말다툰 끝에 나를 주먹으로 치고 내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증거품인 녹음테이프가 없어졌으니 마음 놓고 나에게 당했던 품풀이를 하려는 듯 했다 나는 힘으로 그녀를 당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쓰러진 내 몸위에 올라타고 앉아 나를 지팔고 있었다 마침 외출을 했다가 들어오던 딸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 딸은 내가 그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자 지금 어디와서 행패를 부리느냐며 달려들어 뜯어말렸다 딸 덕분에 간신히 몸을 일으키게 된 나는 거실에 놓여있던 남편의 골프채를 집어들어 그녀를 내리쳤다 그녀의 머리가 깨지면서 피가 흥건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나의 골프채 찜질에 피를 뚝뚝 흘리며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만약 아무 죄 없이 그렇게 맞았다면 그렇듯 도도한 그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당장의 경찰을 보냈을 법도 한데 그녀는 황급히 모습을 감춘 뒤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그것이 또한 스스로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시인한 확실한 증거라고 여겨진다 녹음테이프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남편과 아직도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장기사를 사주하는 범행을 남편과 공모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증거로 채택될 수는 없었다 남편과 그녀가 장기사와 함께 범행을 모의했더라도 돈은 현지에 장기사의 수중에 들어 있을 것 같았다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넘겼을 리도 없고 그녀에게 건네주었을 것 같지도 않았다 장기사를 잡으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공개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그를 잡을 도리가 없었다 나는 그가 홍콩에 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서울에 있으며 그것도 나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면서 내 동태를 살피고 있으리라 여겼다 나는 공개 수사를 하지 않는 대신 평소 안면이 있던 모 장군에게 부탁하여 그를 은밀한 가운데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놓았다 그런 다음 그 사실이 그녀의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손을 썼다 그러는 한편 나는 그녀에게 네가 장기사를 매수하여 녹음 테이프와 내 통장의 돈을 빼앗아 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녀는 증거를 대라고 그때마다 펄펄 뛰었지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다 보면 뒤가 캥기지 않고 배기겠느냐 는 것이 내 계산이었다 나의 예상은 맞아떨어졌다 은밀한 가운데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소문이 그녀와 장기사의 귀에 전해 들어갔는지 끝까지 시치미를 떼는 것이 자충수가 되리라고 여긴 그들이 백기를 들기 시작했다 모른 척하다가는 불똥이 자기에게 튈 것이라고 여긴 그녀는 자신이 그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나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행동을 취했다 그녀는 그녀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남편 혼자 모든 일을 꾸몄다고 자백하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이 무렵 남편은 이제는 내가 장기사를 시켜 당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도록 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편지를 나에게 보내왔다 죄를 혼자 자청하여 뒤집어쓴 것이었다 그녀는 도대체 무슨 재주로 남편이 이토록 꼼짝 못하게 조종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약점을 잡힌 것인가 아니면 너무나 좋아한 나무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허수아비가 된 것인가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남편은 집에서 밥이 끓는지 죽이 끓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늙음하게 고생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모아둬야만 했다 나는 개도했고 증권투자에 손을 댄 적도 있으며 부동산을 샀다 파는 방법으로 그 돈을 만들었던 것이다 10억 7천만 원은 두 딸을 가르치고 노후 대책으로 쓰여질 거뜨렸다 그런 돈을 여자의 게임에 빠져 빼돌릴 만큼 이성을 잃고 있는 남편은 사람도 아니었다 잃은 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되찾으려 하고 있는데 권중령을 통해 교섭이 들어왔다 죄를 고백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없었던 남편은 서울에 있는 그녀와 장기사에게 연락하여 5억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나는 한 푼이라도 부족하면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나중에는 7억을 제안해왔다 나머지 돈은 이미 써버리고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버티다가는 그것마저 받아낼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7억을 받는 선에서 타협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남편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혼자 장기사를 시켜 돈을 빼내게 했던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이 사건에 그녀가 처음부터 관련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다 나의 그러한 확신은 얼마지 않아서 곧 현실로 밝혀졌다 장기사는 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직후 그것이 자신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두기 위해 그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들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녹음해놓았던 것이다 나는 어떤 경로를 통해 그 테이프를 입수한 바 있다 그녀는 장기사의 전화를 메디칼 센터 300 사무실에서 받았다 병원 측 교안이 303호로 전화를 연결하고 그녀가 수화기를 드는 대목만 들어도 그녀가 범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보세요 도 의원이십니까 장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외국에는 괜찮으십니까 편안하게 다녀오셨습니까 네 거기가 어디예요 옆에 아무도 없어요 염려 마세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녀는 자기들의 통화를 엿듣는 사람이 있을 것을 몹시 경계하며 말을 계속했다 그런 다음 장기사가 말했다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총장님 드릴까요 총장님 돈은 제가 잘 짱박아 났으니까 저는 여권을 내가지고 어디로 도피를 하든지 해야지 사모님이 사조직을 살 거란 말이에요 총장님이 장기사가 잡히지 않도록 멀리 숨어 있어야 한다는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디 먼데 가서 숨어 있을 수 없을까 전국적인 수비를 내릴 텐데요 외국으로 나가려다가는 공항에서 걸릴 수도 있어 훔쳐낸 녹음 테이프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가 없었다 그거는 없앴어 아니요 보시는 앞에서 없애려고 가방 속에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걸 빨리 언제든지 약속을 하면 가지고 나가서 불질러 없앨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오늘 피곤하시죠 피곤한 것은 없는데 진작 없애지 그걸 그냥 들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도 의원님이 미국에서 돌아오시면 보여드리고 없애려고 그들 그들이 죽어받은 통화 내용을 모두 모두 이곳에 옮기기에는 너무나 길어서 생략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그것을 속기사에게 시켜서 잘 정리하여 테이프와 함께 보관 중이다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에 대한 파악이 끝났지만 나는 그들이 녹음 테이프를 훔쳐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왜 통장에 돈까지 인출해내는 범죄를 처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녹음 테이프를 훔쳐내는 정도는 증거 인멸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기에 이해가 되지만 10억 7천만 원을 훔치게 한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였다 사건 전모가 밝혀지면 쇠고랑을 차야 한다 장기사의 단독 범행이라면 이해 못할 부분이 아니지만 남편과 그녀까지 가세되어 있으니 감옥에 갈 것을 각오하고 돈까지 빼내도록 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 대개는 돈이 없으면 사람은 힘을 못 쓴다 악랄한 그들은 나에게서 돈을 빼앗아 힘을 쓸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쳐도록 만들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빼돌렸을 것이라는 이외에 달리 생각나는 점이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훨씬 뒤에 알았다 장기사는 처음에 전화 내용을 도청한 녹음 테이프를 그대로 다 나에게 갖다 준 것이 아니었다 만약에 경우에 대비하여 자기가 보관하고 있을 복사본을 만들어두었던 것임이 밝혀졌다 장기사에게는 정과 경력이 있는 처남이 있었다 그는 나쁜 쪽으로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는 장기사가 보관하고 있던 복사본을 다시 복사한 다음 그녀에게 거액을 주지 않으면 신문사로 테이프를 보내겠다고 협박을 했던 것이다 5억을 주면 테이프를 넘겨주겠다느니 3억으로 깎아주겠다느니 하면서 그는 집요하게 그녀를 괴롭혔던 것 같다 그녀는 경찰에게 장기사의 처남이 마약을 하니 가택을 수사하라고 의뢰했다 마약 수색을 가장하여 그의 집에서 수십 개 녹음 테이프를 수거해갔지만 그 속에는 문제의 도청 녹음 테이프는 없고 엉뚱하게도 찬송과 모음과 목사의 설교 내용을 담은 것들 뿐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 테이프를 감춰두고 그녀를 계속해서 괴롭히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테이프를 사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였던 것이다 그는 그녀를 협박했지만 그것은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추잡한 관계가 세상에 폭로된다면 남편까지 공경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그녀와 남편은 장기사를 매수하여 녹음 테이프를 빼내고 내 통장에서 돈을 훔쳐 다른 복사본들을 사들이는데 쓰고자 했던 것이 아니겠냐는 추리가 가능해진다 10억 7천 중에서 내가 돌려받은 것은 7억이었다 돌려받지 못한 3억 7천 중의 일부는 장기사가 소고비로 챙겼고 그 나머지는 복사본 녹음 테이프를 사들이는데 쓰여지지 않았겠느냐는 얘기다 아무튼 그들은 나에게 반격을 가했지만 나는 3억 7천을 잃은 대신 그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를 확보한 셈이었다 그러나 나는 남편이 관련되어 이상 그들을 감옥으로 보내는데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것을 노렸는지도 모른다 끝없는 음모 이야기를 앞질러서 해버렸는데 다시 장기사가 내 통장에서 돈을 빼내간지 얼마 되지 않았을 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그때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 수화기를 집어드니 나로서는 처음 듣는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는 A라고 합니다 장기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기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기의 도움으로 장기사를 잡고 나면 그 공을 생각하여 돈을 좀 달라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나는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장기사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A는 그 후 또 한 번 전화를 걸어왔었다 그는 나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약속 장소로 나가 만났을 때 그는 다시 한 번 장기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했다 이번에도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동시에 일침을 놓았다 섭섭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A는 알았다며 돌아갔다 그 후 한 달이 넘도록 그는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내 말을 어기고 또 모습을 나타낸 것은 한 달 반 만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때는 내가 권중령을 통해 잃었던 돈의 일부를 돌려받은 때였다 그가 말했다 그동안 그녀를 몇 차례 만나면서 주고받은 내용을 은밀히 녹음해 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녀가 장기사를 시켜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녀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아직 포착하지 못했던 때였기에 귀가 번쩍 띄었다 그 테이프가 어디 있어요 집에 잘 보완해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는 나로부터 대가를 받아낸 다음 테이프를 넘겨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 말만을 던져놓고 돌아갔다 평화롭던 우리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모두 그녀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그녀는 남편과 불륜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녹음 테이프를 장기사를 시켜 빼낸 직후에 뻔뻔스럽게도 나에게 니 서방과 노란한 증거를 대라고 읍박 질렀었다 하늘 아래 같이 머리를 두고 살 수 없는 불구 대천지 원수가 그녀였다 그런데도 그녀는 버젓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백주에 활보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A가 가지고 있다는 새로운 녹음 테이프를 꼭 수중에 넣으리라 작정했다 A가 우리집에서 나가 자기집에 도착했을 시간쯤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중간에 어딘가에 들른 것 같았다 통화가 이루어진 것은 밤 10시가 가까워서 였다 나는 늦었지만 그녀가 범행을 모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테이프를 가지고 집으로 와줄 수 없겠느냐고 강곡히 부탁했다 나는 그때 심한 감기몸살을 앓고 있었다 그가 우리집에 나타난 것은 밤 11시 쯤 이었을 것이다 늦은 시간이 기는 했지만 나는 그를 방으로 들어오게 했다 거실에서 만나기에는 내 몸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자식같은 연배이기에 남자라고 해도 구태어 내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A가 과연 그녀를 만나 무슨 말을 주고받았기에 그들의 대화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우선 내용을 좀 들어보자는 나의 성화에 못 이겨서인지 A는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서초동 서초동 사모님은 총장님보다도 도의원님이 관련되어 있다는데 치를 떨고 있습니다 도의원님은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고 심부름만 했다고 하면 됩니다 그 뒷일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모르기는 왜 몰라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돈이 내 돈이야 나는 테이프만 없어지면 편할 것 같아서 그랬지 A는 그녀에게 접근하여 내 동정을 알려주겠다고 자청했었다고 한다 쉽게 말해서 밀정 노릇을 해줄 테니 수고비를 달라고 했었다는 뜻일 게다 A가 그녀에게 내가 자기를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아주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는 것보다는 못도 모르고 내 남편의 심부름이나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는 장면이다 그러자 그녀는 A를 자기 사람으로 알고 테이프만 없어지면 살 것 같아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외류 순순히 털어놓은 것이었다 A는 바로 이런 말이 나오기를 기대했었던 것이다 나에게 접근했다가 별 재미를 보지 못한 그는 그녀를 통해 한몫 울고 내 속셈으로 그녀에게 접근 그녀가 범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도록 유도한 것인지도 모른다 A는 그것을 나에게 넘겨서 도움을 받고 그녀에게도 당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실토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테이프이니 사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느냐고 협박할 참이었을 게다 녹음 테이프는 이제 세 가지가 되었다 하나는 장기사가 남편과 그녀의 전화를 도청하여 만든 것이고 두 번째는 장기사가 남편과 그녀의 사주를 받아 범행을 한 다음 그것이 자기 단독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놓기 위해 만든 것이며 세 번째는 A가 만든 것이었다 이 세 가지 테이프는 그녀에게 있어서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것이었다 그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공개가 되면 그녀가 그토록 애를 쓰며 따낸 국회의원 배치가 날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날려보내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서도 증거물로 확보만 해놓았을 뿐 실제로 그것을 터뜨리지는 않았다 아니 못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내가 그녀를 날려보내는 순간 남편까지 함께 날아가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나와 이혼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해오고 있었지만 나는 아직도 그와의 파국만은 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였다 A는 그날 저녁 자정이 넘어서야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가 다시 우리 집을 찾아온 것은 그 얼마 후에 내가 미국행 비행기표를 사다 놓았을 때였다 진이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게 되어 나는 부득불 미국을 다녀오려던 참이었다 A가 그런 나에게 느닷없이 이런 말을 했다 사모님 미국에 안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그는 도대체 나더러 미국을 가라 가지 말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다그쳐 물었다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A는 부엌 쪽을 흘끗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일을 하고 있었다 A는 목소리를 낮췄다 가정부 아줌마 아들이 며칠 전에 나를 찾아왔었어요 벌써 우리 집에서 수년째 일을 도와주고 있는 가정부에게는 서른이 넘은 아들이 한 명 있었다 그는 무엇 때문에 A를 만나러 갔었던 것일까 A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을 했다 총장님과 사모님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네 생각에는 두 분 중에 누가 죽어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거야 사모님이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 그는 사모님을 죽이는 역할은 누가 맡을 것 같냐고 붙어군요 그래서 그녀밖에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줬죠 그 말 끝에 그는 그녀가 사모님을 죽이려 한다면 사모님이 한국에 있을 때가 아니라 미국에 있을 때 할 거라는 말도 했어요 미국에서는 간단히 청부살인을 시킬 수도 있다면서요 과연 그녀가 나를 죽여 없애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생각했었을까 나만 없어지면 남편과 그녀는 골치 아파할 필요 없이 부부로 결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자기의 남편과 사실상 헤어진 상태였다 나의 남편과 결합하기 위해 그녀가 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을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 내가 내가 그녀를 파멸시킬 수 있는 녹음 테이프를 세 가지나 가지고 있으니 죽여 없애버리고 싶었을 것이고 한사코 남편과 이혼을 해주지 않으니 죽여버리고 싶었을 런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도록 나만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더욱 나를 참담하게 만들었다 가정부의 아들은 어느 때인가부터 남편과 그녀에게 포섭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정도 선에서 끝이 났다면 나는 분을 스스로 사귀었을 것이다 그런데 A가 뜬금없는 말을 했다 나 참 더러워서 제가 테이프를 가져왔던 날 말입니다 그때 사모님이 편찮으셔서 방에서 만났었잖아요 그런데 사모님과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말을 하지 뭡니까 뭐야 누가 그따의 말도 되지 않는 소문을 냈어 누군 누구겠습니까 그런 소문을 낼 사람이 저 가정부 아주머니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가정부 아주머니도 남편과 그녀에 의해 포섭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제 알았다 그냥 덮어둘 일이 아니었다 나는 가정부 아주머니 를 불렀다 진위를 캐보니 설마 했는데 가정부 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간 것이 분명했다 주먹을 불끈치고 변명을 듣고 있다가 주먹을 펴며 손으로 그녀의 뺨을 올려붙였다 그러지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분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옆에 있던 딸도 이 아줌마 정말 미쳐도 이분수지 나잇값도 못하고 함부로 주절거려요 하고 가정부를 공박했다 가정부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말했다 아들놈이 죽일놈이다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그런 이상한 소문을 낸 것 같어 내가 칼침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아도 싸다 죽을 죄를 줬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있을 면목이 없다며 그날 밤으로 짐을 싸서 나가버렸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서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경찰서로 나가보니 가정부가 나를 고소했다는 것이었다 죽을 죄를 졌다며 쥐구멍이라도 찼듯이 도망칠 때 가정부는 나로부터 뺨을 막기는 했었지만 멀쩡했었다 그런 망발을 함부로 짓거린 사람이 뺨 한 대도 막기 억울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2조 진단서를 떼어 나를 고소해놓았다 뒤에서 가정부의 아들과 그녀가 조정을 한 것이었다 경찰은 나에게서 A라는 청년과 밤늦게까지 있다가 오해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그가 테이프를 가지고 왔었다는 것과 그 테이프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고 속시원히 다 털어놓고 싶었지만 나는 입을 여는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하느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때도 나는 남편의 허물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진상을 밝히지 못한 채 폭행한 부분을 시인하고 벌금을 묻는 선에서 사건을 매듭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A에게서 미국에 갔다가는 누군가에 의해 살해될지도 모른다는 충고를 받았지만 진해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행을 감행했다 죽으면 할 수 없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동안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미국에 머무는 동안 남편을 만나 다시 한번 그를 설득해버리라 작정했다 딸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가 졸업식에는 꼭 참석하겠다는 말을 했었다고 들려주었다 따로 약속을 하지 않아도 딸의 졸업식장에서 남편과 만나게 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딸의 졸업식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같은 미국에 살면서 그것도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으면서도 이국 땅에서 공부하는 딸의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고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딸이 졸업장을 받을 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다 진은 펜실베니아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 서부로와 산타 카타리나 하이스쿨에 입학했었다 산타 카타리나는 학교의 교장도 수녀고 선생님들도 수녀였다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엄격한 교율에 따라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시켜주는 세계적인 명문 고등학교다 미국에서 교복을 입는 거의 유일한 고등학교이며 아버지라도 미리 신청하여 학교 당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만이 자식을 면회할 수 있을 만큼 까다로운 학칙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런 고등학교에 딸이 다니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는 안심을 했었다 과연 진은 아무 탈 없이 우수한 성적으로 산타 카타리나를 졸업하게 되었다 자기 언니가 갑자기 비행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 방황했던 진이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와 아무 탈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으니 어찌 자랑스럽지 않겠는가 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내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딸이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데 따르는 아픔 때문이었다 그는 스탠포드 대학으로 온 뒤에 딸을 지척에 두고도 전혀 들여다본 일이 없었다 이미 그는 자식을 챙길 만큼의 이성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설마 졸업식에는 참석하려니 했는데 그마저도 헛된 꿈으로 사라졌다 나는 결국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그가 나에게서 나에게서 나에게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사념에 참겨했다 남편이 그녀와의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던 정확한 시기를 따져보니 바로 첫 달 희가 불교의 객이 되어 저 세상으로 가던 그 애였다 그리고 그때 내 나이는 47세였다 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내 나이 47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고 허물어졌습니다 산 넘고 강 건너 한숨 돌리는가 했던 그때 딸은 꿈이라도 믿지 않을 열아홉 꽃봉오리로 애미 곁을 떠나더니 그의 겨울 남편마저 객이 되어 가버렸습니다 전생에 엇보인가 벌을 주려면 차라리 나를 거두어 갈 일이지 신은 굶주린 이리떼와 천년묵은 여우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워버리다니 너무도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내 나이 마흔일곱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상은 날 버리고 모두가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미망의 끝없는 혼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아픔 속에서 보내고 있었다 그것은 한치 앞도 분별되지 않는 어둠이었다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가면 여명의 아침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으리라 소망했지만 앞으로 나아갈수록 어둠만이 더욱 겹겹이 나를 애워쌀 뿐이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나를 찾아와서 말했다 애미야 애비가 너 때문에 귀국하고 싶어도 못하는 모양이다 내가 대신 그동안의 잘못을 필 테니 애비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남편은 내가 자기를 도저히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테이프와 돈을 훔쳐냈다는 것을 내가 고발할 것 같아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의 나쁜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만은 막으려고 했었다 우리 부부 관계가 파경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래서였다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면 남편은 가차없이 나를 고발했겠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오히려 그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주 구제할 수 없는 막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난관에 부딪혔다고 여겨질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강한 집념과 투지력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의외로 쉽게 무너져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대처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누구보다도 그의 그런 일면을 잘 알고 있는 나는 그렇지 않아도 그가 안심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겠다는 각오만 보여주면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놓은 터이기도 했다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제가 설마 아이들의 아버지를 감옥으로 보낼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세요 그는 내가 시어머니를 통해 자기를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기가 저지른 일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조심성을 발휘하여 자기 보좌관인 박부장을 나에게 보냈다 박부장이 말했다 총장님이 사모님을 미국에서 만나 뵙고 싶단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안심이 되지 않은 그는 나를 미국으로 불러내서 자기가 직접 내 의중을 떠보려는 것이리라 그럴 양이면 내가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을 때 왜 나를 피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임기 음변식으로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니우치면서 나와 화합을 원한다면 미국이 아니라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만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진실성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나는 박 부장에게 일단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하고 돌려보냈다 미국에서 나를 만나고 싶다는 그의 제안이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다 이미 내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것을 믿지 않고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기도 했다 그렇지만 화합의 실마리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여러 생각 끝에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했다 그 무렵 딸 진은 페퍼다인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하여 입학식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입학식에 참여할 겸 해서 다녀올 작정을 했다 미국에서 만난 남편은 그동안 자기가 나에게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했던 사실을 까마득히 잊은 사람 같았다 그는 이제 그녀라면 몸서리가 쳐진다고 전제한 다음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했으니 자기를 용서하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자는 말을 했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이라 진실 여부에 대해 신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다 내가 지금까지 참으며 기다렸던 것은 그가 언젠가는 자기 과오를 니우치고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바랐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몸은 돌아오고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일단 받아들인 다음 마음까지 돌아오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가정부가 나와 A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다는 듯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화풀이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폭행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의 전말을 들려주었다 미국에 있었지만 그녀를 통해 그도 이미 알고 있을 내용이기도 했다 다만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내가 얘기 끝에 물었다 당신도 내가 부정한 여자라고 생각하세요? 그 점만은 누가 뭐래도 당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믿고 있소 내가 외간 남자에게 행여라도 눈길을 주지 않을 여자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그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여겨졌다 과연 그는 내가 듣고 싶었던 대답을 해준 셈이었다 이것이 다 당신이 그녀와 짜고 가정부와 그녀의 아들을 매수해 놓았던 부작용이 아니냐고 한 번쯤 따지려다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온다는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언제쯤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냐고 물었다 그는 그 물음에 대답을 정확히 해주지 않았다 귀국 의사는 가지고 있지만 확실하게 마음을 정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나는 혼자서 서울로 먼저 돌아왔다 남편이 다시 이혼을 하자는 편지를 보낸 것은 내가 미국에 다녀온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내가 폭행죄로 기소되었을 때 서초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는데 아무래도 나에게 의혹이 간다는 것이었다 창피해서 같이 살 수 없으므로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복통을 할 노릇이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구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었다 불과 얼마 전 미국에서 만났을 때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내가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은 믿는다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는 이제 와서 또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경찰 조서 서류를 보내준 것은 그녀일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남편을 충동질하여 나를 부정한 여자로 몰고 우리가 헤어질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처음에 남편은 내 마음을 다독거려 놓지 않고 귀국을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으리라 그래서 나를 미국으로 불러 마음에도 없는 용서를 빌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혼을 하고 돌아오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보라고 남편을 부추긴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녀가 아니라면 남편의 마음이 갑자기 변했을 리가 없었다 사악하기가 뱀을 닮은 여자였다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부정한 여자 취급을 받아가면서까지 참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추잡한 여자라는 낙인을 찍는 모욕을 주는데 어떻게 더 인내할 수 있단 말인가 분하고 치가 떨려 참을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진상을 밝히고 정식으로 두 사람을 고소한 다음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남편과 헤어지리라 결심했다 나의 그런 결심을 남편에게 통첩했다 그러자 남편은 다시 자기가 순간적으로 오판한 것이니 이해하고 용서해달라는 전화를 걸어왔다 아무래도 그녀의 혼수대로 일을 진행시켰다가는 크게 잘못되리라고 여긴 것 같았다 그는 오직 자기의 불륜이 폭로되고 10억 7천만 원을 빼돌렸던 전말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서 마음에도 없는 용서를 비는 것일 뿐이었다 진심으로 니우치고 가정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는데 언제까지나 그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나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계속되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딸이 대신 받아 자기 아버지에게 안칼지게 일침을 놓았다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왜 엄마를 우롱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을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딸에게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겠다며 대신 엄마를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했단다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딸에게 엄마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 무슨 비극인가 지금도 그때를 떠올려보느라면 탄식이 절로 나온다 그 얼마 후 남편은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정확히 말하면 88년도 말에 스탠포드로 떠났다가 만 2년이 다 된 90년 말에 귀국한 것이었다 그의 귀국 사실이 뉴스거리가 되는 모양이었다 그는 갑자기 귀국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집사람이 병이 악화되어 돌봐주기 위해서 급히 귀국하게 됐다는 대답을 했다 그가 병든 나의 간호를 해주기 위해 서둘러 돌아왔다니 진실이라면 눈물이 날 만큼 고마운 말이다 사실 나는 그 무렵 건강이 말이 아니었다 특히 협심증에 병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내가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나의 간병을 위해 급거 귀국했다는 것은 가증스러운 거짓말이었다 그는 미국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하든 나와 헤어질 궁리만 했지 단 1초라도 내 건강을 걱정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무조건 서초동 집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런 다음 남의 눈이 있으니 내가 병원에 한번 가줘야 한다고 잡아 끌었다 나를 자기 연극의 도구로 활용하여 세인들에게 자기가 애처가라는 것을 입증시키려 했다 아내를 이용할 대로 이용하다가 헌신짝 버리듯이 내칠 궁리만 하던 사람이 가장 모범적인 남편으로 일시에 둔갑하려 하고 있었다 하느님 이 사람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는 물론 원내 진출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그의 끝없는 자기 기망과 위선을 여기서 멈추게 해야 한다는 내면의 소리가 들렸음에도 나는 그동안 작성해 놓았던 고소장을 꾸겼다 그러면서 그를 용서하는 나에게 신의 징재가 따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숙명이었다 내가 그를 남편으로 맞아 자식을 두었기에 숙명으로 받아들이려 했었다 헤어날 수 없는 수렁 남편이 귀국한 직후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로 한동안 집안이 북적거렸다 그것은 나를 혼란스럽게도 만드는 소여이면서도 오랜만에 옛날의 활기를 되찾은 것 같은 마음이 들게도 만들었다 그러다가 그가 압구정동에 개인 사무실을 내게 되자 사람들은 또 밀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는 그로부터 3개월 가량 성실한 가장 노릇을 했다 외확도 하지 않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자제했다 나는 그가 어느 때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다시 국회에 진출하려는 권토 중례를 꿈꾸고 있는 그가 긴 풍랑 끝에 닻을 내렸는데 설마 또 방황을 시작할까 보냐고 여겼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그의 나이도 50대의 중반을 넘어섰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의 만련이 비참할 것이다 그가 그것을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완전히 수렁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었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툭하면 자정을 넘겼다 아예 외박을 하는 날도 있었다 사단은 역시 그녀였다 그녀는 남편이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한 달에 최소한 한두 번은 그곳으로 날아가 남편을 만났던 여자였다 그녀는 번식력이 왕성한 악성 종양 같아서 종체로 남편의 가슴에서 제거되지 않는 것 같았다 태평양을 건너가서도 만났는데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왔으니 그냥 있을 리가 없었다 어느 날 남편은 만취가 되어 돌아왔다 그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현관문 앞에 쓰러지며 답답한 듯이 가슴을 쳤다 여보 당신이 나 좀 도와주구려 나는 남편이 일찍이 그렇게 괴로운 표정을 짓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남편은 횡설수설하며 짓거렸다 그녀가 끈질기게 놓아주지 않는다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납치해간다 시끄러워질까봐 끌려간다는 등 무슨 약점을 잡혔기에 그녀에게 끌려 다니는 것인지 남편이 한심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나의 분노는 그녀에게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튿날 그녀를 우리 집 근처의 찻집에서 만났다 비가 내려 우산을 받고 나갔던 기억이 난다 나는 처음에 그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요 왜 만나기 싫다는 사람을 자꾸 끌어내는 거야 나의 말을 듣고 있던 그녀는 대뜸 남편의 욕을 하기 시작했다 차마 남에게 옮길 수도 없는 상소리였다 나는 그녀의 욕설을 듣자 참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못난 남편이지만 감히 명색이 아내인 내 앞에서 욕을 하다니 조용히 넘어갈 수가 없었다 나는 잔을 들어올려 인간의 낙가죽으로 보이지 않는 그녀 얼굴에 커피를 끼얹었다 야 이 걸레야 네가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연이냐 찻집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쏠렸다 짐승만도 못한 것이 그래도 창피한 줄은 아는지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 나는 급히 옆에 세워두었던 우산을 집어들어 그녀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우산은 그녀의 얼굴과 어깨 위에서 춤을 추었다 나로부터 그런 망신을 당하고도 그녀는 남편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사실 남편은 그 무렵 그녀를 정리하려고 나름대로 무더니 애를 썼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남편은 끝내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참으로 집요했다 코맹맹이 가성을 써서 우리 집으로 전화를 걸어 남편을 찾는가 하면 남편이 귀가하는 골목에 지키고 있다가 그를 끌고 가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남편은 나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다 했었을까 남편은 자기가 끌려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남에게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다물었다 당시 시어머니는 포위동의 빌라로 이사하여 가정부와 단둘이서 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툭하면 절을 찾아 다니시는 분으로 한 달의 반은 절에서 살다시피 하셨다 절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가정부를 동반했기에 시어머니의 빌라는 한 달의 절반쯤은 비어있기 마련이었다 남편과 그녀는 바로 시어머니가 절에 가는 때를 이용하여 시어머니의 빌라에서 만나 미래를 나누고는 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한적한 빌라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다른 어떤 장소보다도 얼마나 호젓했겠는가 마음 놓고 놀아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낙원이었을 것이다 그는 귀국은 했지만 1년 중 절반쯤은 미국에 가서 머물다가 돌아왔다 뚜렷한 목적도 없이 한 달을 한국에 있었으면 그 다음 달은 미국으로 건너가는 시기였다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그가 벗어놓은 속옷은 처음 한국을 떠날 때 입고 갔던 것이 아니기가 일수였다 내 손으로 직접 챙겨 보낸 것인데 그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는가 팬티가 바뀐다는 것은 그가 미국에 가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가 돌아온 증거라는 생각에 분노가 잃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가 속옷을 받고 입고 왔어도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모른 척했다 그 다음번에 미국행 때는 다섯 개의 팬티에다 일일이 빨간 색실로 표시를 해두었다 그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보니 우선 팬티의 숫자가 맞지 않았다 다섯 개를 보냈는데 가지고 돌아온 것은 여섯 개였고 그 중에서 색실로 표시되어 있는 팬티는 한 개뿐이었다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들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에게 따졌다 남편은 몹시 당황한 표정으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호, 호텔에서 세탁물을 맡겼었는데 그때 바뀐 것 같소? 또 미국 호텔의 라운드리 서비스가 그토록 엉망일 리가 없었다 혹시 한 개쯤 바뀐 것이라면 석연차나도 그런대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네 개씩이나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미국에서 만나는 여자가 누구냐고 다그치자 남편은 생사람 잡지 말라면서 펄쩍 뛰었다 정 그렇다면 다음번에 미국 갈 때는 나도 같이 좀 갑시다 딸도 만나볼 겸 해서 나도 한번 다녀와야겠어요 남편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인지 그렇게 하자고 순순히 대답했다 그러나 막상 그는 미국에 같이 가기로 했던 날보다 앞당겨서 집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사무실에서 곧장 공항으로 나가 혼자서 미국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나를 따돌린 것이 분명한데도 돌아와서는 급한 연락을 받고 가느라 어쩔 수 없었다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 후로도 그는 툭하면 미국에 다녀왔다 갈 때는 말없이 떠나고 돌아와서는 미안하다는 말로 얼버무리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버렸다 나는 그가 미국에다 내가 모르는 새로운 여자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녀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미국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미래를 즐기다 돌아오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미국 체제 중 교포 여자를 만났을 확률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어쩌면 미국에 집을 하나 빌려 놓고 그녀와 그곳에서 만나 마음 놓고 즐기다가 돌아오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더 확실하게 다가왔다 그것은 남편이 미국에 있는 동안 그녀도 거의 매번 미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간 그녀가 남편과 만나지 않고 돌아왔을 리가 없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14대 국회의원 공천 발표가 있기 얼마 전인 91년 12월 말의 어느 날이었다 그날 밤 12시 40분쯤 되어서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고스톱 판에 어울렸는데 2시까지는 집에 들어오겠다고만 얘기하고는 미처 다른 말을 물어볼 사이도 없이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가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닐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혔다 여자로서의 직감인지 그녀와 남편이 함께 있는 장면이 내 뇌리에 스치면서 오고 갔다 짙게 내려앉은 밤의 적막을 깨며 다시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은 새벽 1시 20분이었다 급히 수화기를 접어드니 기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모님 혹시 총장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안 들어오셨어요 이상하군요. 팔레스 호텔 앞에서 내려드리고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나오시지 않고 있어요. 혹시 다른 차를 타고 들어가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기가 모시고 다니는 사람의 행방도 제대로 모르고 있단 말이야? 안 되겠어. 지금 당장 집으로 와요 전화를 끊고 입던 옷에 바바리를 걸쳐 입은 후 집 앞에 나와 있으니 잠시 후에 기사가 나타났다 나는 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나를 총장님이 내렸던 곳까지 데려다 줘요 서초동의 집 앞 골목을 빠져나온 차는 향나무 사거리를 지나 5분도 채 안 되어 팔레스 호텔 앞까지 왔다 기사는 현관에서 500미터쯤 떨어진 곳에다 차를 세웠다 총장님께서는 바로 여기서 차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차에서 내려 호텔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다른 말씀 없이 차에서 내리시기에 금방 돌아오시는 줄 알고 기다리다 보니 지금까지 시간이 흐른 겁니다 차를 호텔 정문으로 갖다 대요 기사는 나의 지시에 따랐다 남편이 호텔의 어느 객실에 들어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현관 앞에 도착해 보니 호텔은 적막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는 그곳에는 전등불도 대부분 꺼져 있었다 도어민도 보이지 않았다 프론트 데스크에 졸고 있는 당직자를 통해서 남편이 들어있는 방을 알아내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차를 지하주차장으로 몰고 가도록 했다 지하로 내려와 보니 그 주차장의 끝에 도로로 나가는 다른 출구가 있었다 그 출구를 따라 나오니 국립중앙도서관을 접한 산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아파트 한 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정문 쪽에서 볼 때는 뒤편에 그런 아파트가 한 동 있으리라고는 짐작하지 못한 일이었다 남편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절대로 호텔에서 여자를 만나고 있을 것 같진 않았다 남편은 호텔 주차장을 통해 아파트로 간 것이 아닐까 아무래도 호텔보다는 아파트에 있을 가능성이 더 많게 여겨졌다 그 순간 문제의 D 아파트에는 불이 켜져 있는 집이 새 가구 뿐이었다 그들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한밤중이었다 이런 심야에 비록 새 집밖에 되지는 않아도 불이 켜져 있다고 해서 방문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우두커니 서 있다가 남편의 미래 현장을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돌아섰다 돌아섰다가는 그래도 미련이 남았는지 다시 불 켜진 아파트의 창을 올려다볼 때였다 그 중 2층에 있던 아파트의 커튼 사이로 남편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막 우쩍 오리를 있는 중이었다 나의 예감은 적중했다 남편과 그녀는 호텔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단숨에 아파트의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남편의 얼굴에 보였던 곳은 204호였다 나는 그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내가 주먹으로 문을 마구 두드리자 그때서야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다 그는 설마 했다가 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당황하며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해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 분명히 함께 있어야 할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두 사람이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지 않은 그릇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두 개의 커피잔도 보였다 그러나 여자가 없었다 방 안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옷장 문을 열었다 그곳에도 여자는 들어있지 않았다 돌아서려는데 옷들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옷들을 헤쳤다 그녀는 옷장의 안쪽 구석에 쥐새끼처럼 몸을 쪼그리고 앉아있었다 나는 여자의 팔을 잡아 끌어냈다 나는 이제는 끝이다 라고 속으로 부르짖었다 더는 이들의 파렴치함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던 이혼을 이제는 해드리죠 위자료나 준비해요 그러자 남편은 말했다 위자료를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으니까 나를 감옥으로 보내시오 나는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너무도 당당하고 뻔뻔스러운 말이었다 나는 전화로 친정 동생을 불렀다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현장을 잡은 김에 모든 것을 끝장 내버리고 말리라는 생각에서였다 동생이 나를 대신해서 경찰을 불렀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었다 경찰은 얼마 후 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204호까지 걸어오는 데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남편은 이 5분 이내에 내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는 당당하던 모습에서 갑자기 돌변하여 나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끝내야 하겠소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죽으려 나를 한국에서만 살도록 해줘요 애원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은 처절하기만 했다 나는 차마 그 모습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 그만 눈을 감아버렸다 그녀는 도저히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여자였다 자기의 가정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의 가정까지를 철저하게 유린한 가정 파괴범이 아닌가 지도적 입장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덕마저 내던진 불륜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더러운 피를 가진 여자였다 그녀에게 속죄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주었건만 여전히 눈속임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를 매장시키려면 남편을 용서하지 말아야 했다 마침내 경찰들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편의 절망적인 눈이 내 눈에 엉겨 떨어지지 않았다 경찰이 말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경찰 앞으로 나섰다 죄송합니다 가족 간의 문제였는데 옆집 사람들이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 돌아가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은 의혹을 품은 눈으로 우리들을 살폈고 밤중에 달려와서 신고를 했던 동생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어 경찰이 말했다 우리가 돌아간 다음 후회하시지는 않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들은 돌아갔다 후일 동생은 나에게 다른 일에는 그렇게 분명한 사람이 어째서 그 사람 문제에 있어서만은 그렇게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냐고 책망했다 나는 대답했다 참아 경찰에 끌려가는 것은 못 보겠더라 동생은 혀를 찼다 기왕에 헤어질 거 그때 간통죄로 고소하고 헤어졌으면 할 말 다 하고 오이도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헤어질 수 있었을 거 아니오 동생의 말은 참으로 맞다 나는 남편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이상할이 많지 맺고 끊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 못했다 그가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본다면 진작에 내 쪽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정리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있어서 암세포 같은 존재였다 비록 그대로 두면 점점 더 내 생명을 단축시키는 작용밖에 하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그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 어떻게든 치료해서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가 내 사랑하는 아이들의 아버지였으므로 그리고 좋든 싫든 간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는 한은 함께하기로 맹세했던 인생의 동반자였으므로 속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나의 그런 점을 악용하여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무릎을 꿇고는 했다 내가 진작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면 그가 그렇게까지 비굴해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의 그런 성격을 내가 길러준 것 같아서 가슴 아파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어쨌거나 나는 남편과 그녀의 간통현장을 잡고도 용서를 했다 그것은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항의하는 동생의 말은 과연 맞는 말이었다 그 얼마 후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항을 건너고 말았으니 말이다 어차피 헤어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헤어지는 것까지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 가슴 아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그는 내가 부정한 여자여서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 그날 내가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했다면 적어도 그런 노명만은 쓰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용서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바보 짓이 되고 말았으니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는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관용과 인내심을 발휘하여 그를 용서했었으니까 그가 끝내 진정으로 뉘우치지 못하고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했기에 나의 그런 용서들은 의미 없는 일이 되었지만 최선을 다하고도 안 된 이유는 워낙 그가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안의 저쪽 내가 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이틀이 지났을 때 남편의 여성 편력에 대한 기사가 모 주간지에 실렸다 K, Y, D, N, P 등등 남편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여자들과 문란하게 놀아놨다고 기사는 폭로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와 그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나도 모르는 수많은 여자들과 무절지하게 놀아놨다는 데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런 기사가 실렸다는 것은 그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았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니 정계에서 은퇴하라는 압력을 언론을 통해 가하고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는 13대의 공천을 받지 못하고 그동안 울분에 찬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방황이 좌절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기에 연민의 정을 갖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유의 일부분은 그를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가 밑에서 흔들어버린 사람들에게도 있는 셈이었다 그러기에 그녀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은 채 언감생심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여기면서도 그에게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나는 누구보다도 바랬던 것이 사실이다 분명 4년 동안을 권토 중례의 기회를 기다리며 울분을 달래왔던 그에게 기사는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들의 진심어린 충고를 듣지 않은 결과니만큼 그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나는 나의 충고를 듣지 않은 그였지만 그의 좌절과 방황의 나날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모 월간지에 인터뷰를 자청했다 남편은 누구보다도 아내인 내가 잘 알고 있다 그가 바람을 피웠다면 내가 모르고 있을 리가 없다고 피력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나의 그런 옹호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자신에게 가해지는 무형의 압력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었다 한 번은 술집에서 술을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신 남편이 집기를 부수고 난리를 피우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울분이 치밀어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런 며칠 후 그는 국회의원 불출마 의사를 표명했다 남편이 자신의 고향이며 지역구인 안동을 돌아보겠다고 내려간 것은 92년 2월 24일이었고 그가 상경한 것은 27일이었다 그는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시어머니 댁에서 잠을 잤다 그리고 28일에 미국으로 떠났다 그를 공항까지 배웅하고 돌아온 기사는 나에게 그의 메모지를 전했다 나는 그것을 급히 펼쳤다 여보 정말 미안하오 가장으로서 올바르지 못했고 모든 것이 부덕한 나의 소치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소 이번에도 출마를 포기해야만 하게 되었소 정부에 대항한다는 것은 바위에 계란치는 것에 불과하오 한국에는 내가 발 디딜 틈이 없어 미국으로 떠나기로 했소 이제 가면 영원히 안 돌아올지도 모르오 내 잘못을 걸어 이혼소송을 하시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여 일을 기다렸다가 내가 하겠소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빌겠소 그는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다시 일방적으로 이혼을 나에게 통과하고는 훌쩍 미국으로 떠나간 것이었다 다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거짓으로 잘못을 빌고 이용하다가 그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되자 마침내 최후 통첩을 한 것이었다 나는 내 발로 걸어가서 이혼을 청할 수는 없었다 그가 최후 통첩을 했다고 여기면서도 앞으로 그가 지난 4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자포자기하여 인생을 결정적으로 망치는 길로 나아갈 것만 같아 그것을 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가당차는 혼자만의 소망이었다 20일이 지났을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조 변호사라고 소개한 다음 남편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혼 서류를 준비해서 의뢰해 놓고 갔다는 말을 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이혼 사유가 뭐랍디까 시어머니에게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에게 잘못했다니 내가 학대라도 했단 말인가 여러 아들이 있음에도 굳이 당신이 혼자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해드렸고 서로가 불편하면 따로 살아도 무방한 일이 아니겠는가 굳이 그런 것을 이유로 된다면 이혼하지 않고 살 부부가 몇이나 되겠는가 10년 가까이 가정을 떠나서 다른 여자와 정을 통하고 있는 남편을 봐서는 시집 식구들에게 잘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남아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와 시집 식구들에게 식사 대접이라도 하기를 바랬단 말인가 참는 데에도 한도가 있다 그래도 내깐에는 하느라고 했었다 그게 이혼 사유가 되기는 되는 거예요? 하긴 저도 그것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인이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합의 이혼을 해주신다면 다행이고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폐소하더라도 법원의 이혼 청구 소송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남편이 사람을 시켜 용인의 소재에 있던 콘도미니엄을 팔았으며 안동의 집은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 이전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렇다면 그의 앞으로 둔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뜻이었다 그는 내가 위자료를 요구할 때 대비하여 모정의 조처를 취해놓고 떠난 것이었다 그의 비인간적인 면을 다시 확인한 셈이었다 나는 법 앞에서 나의 억울하고 분한 사정을 호소해 볼까도 생각했었다 그러나 법을 통해 무엇을 얼마만큼 보상받을 수 있단 말인가 승자가 되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를 제공한다는 일만은 피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것이 내 판단이었다 여기서 더 피를 흘리고 취해질 수는 없었다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또 한 가지 이때 그가 구태여 나와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나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겨졌다 나는 불과 얼마 전에 그가 자포자기하여 인생을 결정적으로 망치는 길로 나아갈 것 같아 내가 그를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것이 주제넘은 생각이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태양난에 처해 있는 그에게 인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혼을 해주는 것이 조강지처인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애정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합의 이혼에 동의하기로 했다 나는 남편의 대리인인 조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을 찾았다 권중령이 동석했고 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도장을 꺼내들었다 비애와 고통을 참으면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그것을 찍고 말았다 92년 3월 13일의 일이었다 그와 결혼을 했던 것이 1962년이었으니까 우리는 꼭 30년을 부부로 산 셈이다 그가 별거를 선언했던 것은 86년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30년 중에서 8년은 명목상의 부부였다는 얘기가 된다 신혼초에는 그때대로 몇 번인가 헤어지려고 했을 만큼 문제가 많았었다 결국 그런대로 남부럽지 않은 가정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세월은 10년 정도였다고 할까 한바탕에 긴 악몽을 꾼 느낌이었다 이렇게 끝날 것을 가지고 그 많은 세월을 그렇게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든 파격만은 막아보려고 온갖 수모와 멸시를 견뎠단 말인가 가슴 한가운데 큰 구멍이 뻥 뚫린 느낌이 들면서 그리고 허허로운 바람이 일시에 밀려왔다 미국으로 떠났던 남편은 그곳의 현지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외간 남자와 불륜의 관계에 빠졌었기에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했다 그런 내용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입수했다 자신의 불찰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오도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고 생각하니 책임 따위를 운운하기 전에 서글픔이 몰려왔다 이런 사람인 줄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씁쓸했다 나는 그가 나와 헤어지는 것을 계기로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조금은 바랬었다 어떻게든 패인이 되지만 말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그는 새로운 각오로 살아가기는 커녕 나에게 있지도 않은 추악한 허물만 뒤집어 씌우는 짓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것만은 참을 수가 없었다 나를 가만히만 내버려두면 더 이상 상처를 확대시키려 하지 않았는데 부정한 여자라는 누명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나 자신의 명예와 결백도 문제지만 나는 두 딸의 어머니가 아닌가 그렇잖아도 부모의 일로 다쳐있을 아이들인데 부정한 여자라니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가 나에게 부정한 여자라는 누명을 씌우는 것을 보고 미국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은 장례에 귀국하여 다시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정계에서 은퇴하여 조용히 살아가려면 구태여 대중을 상대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 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온갖 부도독한 짓을 처지르고 가정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처지에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머릿속에서 자리잡기 시작했다 나는 법에 호소하는 짓만은 피하리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망신은 기왕에 한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을 근거로 해서 남편과 그녀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공개하여 여론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에 고소해야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나에게 무시무시한 협박을 해왔다 그렇게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인을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말 테니까 일찍이 양의 탈을 쓴 구미호요 권력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몸뚱이를 마구 내돌릴 수도 있고 쾌락의 포로가 되어 남의 가정은 파괴가 되든 말든 무분별한 애정 행각을 계속할 수 있는 여자라고는 진작 알고 있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니 천인이 공로할 노릇이었다 지는 내 딸이지만 자기가 사랑한다는 남자의 딸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남자의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입으로 어떻게 그 딸의 아버지와 다시 사랑을 얘기할 것이며 그런 여자와 놀아나 가정을 깨버리는 남편이라는 남자는 도대체 인간인가 싶을 뿐이었다 한국에서는 발 디딜 틈이 없어 미국으로 떠나고 떠나면 다시는 안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하더니 그건 역시 일시적인 방편으로 둘러댄 말이었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되었다 그는 이혼서류가 정리된 그 얼마 후에 귀국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는 사무실을 다시 열었다는 소식이 내 귀에 흘러들어왔다 나이로 봐서는 지금부터 다시 정치를 시작해도 늦은 것은 아니리라 그러나 그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직업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것을 그 근본으로 하고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다 나라를 지킨다는 의지가 토철하다 보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뛰어들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라를 지킨다는 일과 다스린다는 일은 다르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많은 훈련을 다져왔지만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는 경력을 쌓지 못했을 것이다 경험 없이 의욕만을 앞세워 정치가로서의 변화를 깨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남편이 직업 군인으로서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면 우리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가정만 파탄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 경험 없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으니 그 시행착오에 따른 실정 또한 얼마나 되겠는가 실은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내면에서는 다시는 이 땅에서 군인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불행이 반복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오던 터이기도 했다 어쨌건 나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그나 그녀나 같은 부류는 대중 앞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나는 법에 그들을 고소하는 대신 이 글을 써서 심중에 있는 생각과 그간에 있었던 일을 밝혀 얘기하고 싶었다 딸을 죽이겠다는 그녀의 공갈 협박이 무서워서 법에 호소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피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들이 저지른 일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내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기에 이 글은 내 가슴에 대못을 쳐놓고 떠난 남편과 그녀를 고발하는 고발장이자 한많은 인생을 살아온 내 진한 발자취이기도 하다 이 글은 한 남자를 만나 자식 낳고 살면서 겪어왔던 한 여자의 삶의 기록이지만 여자의 삶의 행로가 남자에 의해 어떻게 바뀌고 유린당하며 파멸의 길로 이끌어지는가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다 인간에 대한 횡포를 어디까지 포용해야 하는 것일까 바람에 흔들려 가지가 꺾여도 소리내어 울지 않고 침묵하리라고 다짐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 물거품이 되었는데도 숙명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뼈에 사무치는 것이 많다 뒤돌아보기에도 끔찍한 나날들 그 삶의 사이사이엔 비애와 허망의 흔적만이 남아있다 미운 정 고운 정이 겹겹이 쌓인 티안길에서 아무도 모르게 흐느껴 울어야 하는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앞만 보고 뛰어온 우직한 여자였고 남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보수적인 여자였다 영악하지도 못했다 세상에 태어나서 나처럼 불행하게 산 여자도 드물 것이다 모질고 험한 것만 보다가 마침내 끝나버린 실패한 인생이다 내깐에는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썼는데 이렇게 되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중도에서 그만두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실패한 사람의 삶도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넋두리를 늘어놓은 것 같아 민망하고 부끄럽다 나는 나이 60을 바라보면서 딸 힐을 잃고 남편마저 떠났다 이 불행은 나에게 있어 다시 없는 아픔이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슬픔일 뿐이라는 패배감이 나를 짓이겨 누르고 있다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죽음의 유혹마저 느낄 때가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살아있는 것이 슬프고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상태를 사람들은 절망이라 부른다 그러나 나는 절망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였다 나에게는 아직도 진과 란이란 두 딸이 있지 않은가 그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모 잘못 만나 죄 없는 아이들이 상처를 입은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그 아이들이 제 몫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애정을 바치는 것으로 속죄하리라 두 딸들이 좋은 배피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여한이 없을 것이다 나는 두 딸들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리라 더는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남으리라 다짐해 본다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함께하려 했던 그는 지금 남이 되었지만 어차피 내 앞에 주어진 삶은 얼마 남지 않았다 자기 앞에 생을 살다가 그가 뉘우치게 되는 날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난 뉘우침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된다면 나의 신음소리가 멈출 것이다 저주도 거두겠다 그를 용서하리라 내 눈에서 오래 참았던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다 주소 없는 편지 나는 이 글의 마지막을 한때 내 남편이었고 아직도 두 딸의 아버지인 그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끝내려고 한다 나는 이혼 서류의 도장을 찍기 직전에 꼭 그와 얘기를 나누고 싶었었다 그러나 그가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만난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래서 미국에 머물고 있던 그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정작 헤어지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이 늘 채증처럼 걸려있어 나를 불편하게 한다 그것을 편지 형식으로 여기에 털어놓으면 어떨까 지극히 사적으로 흐를 것 같아 망설였지만 저간의 사정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옮겨본다 당신 가슴 가득히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빈자리를 내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나에 대한 미움의 고리 그리도 깊이 패였던 것인가요 아쉽고 서운한 면이 있었다면 따뜻한 아량과 포용으로 메꾸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까 용기를 잃었을 때 두 손을 잡아주고 어렵고 벅찰 때 힘을 나누어 갖는 것이 부부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묵묵히 살아온 세월이 아니었습니까 모진 비바람이 치던 어느 날 오랜 베이속에 가려져 있던 당신의 비밀을 알았을 때 그것은 청천의 날벼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방황이려니 생각하며 곧 제자리에 서게 되리라 믿으면서 무던히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우매함 때문에 이렇게 긴 밤을 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저 세상으로 가고 없는 우리의 딸 희가 보고 싶어질 때면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딸에 대한 그리움이 가라앉지 않으면 아무도 없는 산중에 들어가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당신이 약해질까봐 그리고 살아있는 두 딸이 염려되어 그렇게 혼자 울었습니다 당신은 몰랐습니까 자식을 잃은 안타까움에 어찌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중에도 당신을 위해서라면 지뢰밭에 뛰어드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은 짐작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았다면 어찌 당신이 그렇게 무섭게 변하여 차가운 눈총을 내게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철저하게 타락하고 파멸해 가는 당신을 보며 처음엔 꿈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수모와 멸시를 받을 때마다 나는 차라리 혀를 물고 죽고 싶었습니다 대책 없는 가운데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이성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던 세월의 고통을 어찌 말로 일일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는 동안 우리 세 모녀는 살을 점여내는 고통 속에 버려져 있었고 두 딸들이 잘못될까 가슴 졸이다가 나는 심장병마저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기다렸습니다 불리할 때마다 당신은 버릇처럼 용서를 빌었고 그때마다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나는 용서했지만 끝내 당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진실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것이 죄가 되어 당신을 잃게 된 것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세상을 잘못 살아온 당신의 과오 때문에 받아야 하는 사회의 비난까지 내 몫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원해서 남남이 된 지금 그쯤 했으면 당신의 재물로는 충분했을 텐데 간신히 부지하고 있는 빈 몸뚱이마저 쓰러뜨리려 하다니 아직도 나에게 이용할 가치가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상식으로 풀어갈 수 없을 만큼 뒤엉켜 있는 상태에 놓인 당신이 정신적 고문을 감당하다 못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구조 요청이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철저히 배신하는 것이라고는 여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기에 한치 앞에 분별이 서지 않는 미망의 혼돈 속에서 그 출구조차 알 수 없는 함정에 깊숙이 빠져있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올가미를 만들다니 그러고도 어찌 삼십년을 함께 산 부부라고 하겠는지요 진심으로 니호치고 이성을 찾아 새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었다 치더라도 더 이상 자식을 낳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짓만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은 뜨거운 두 영혼이 빚어낸 문신이 아닙니까 네가 죽어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 남자라면 어느 여자가 사랑한다 맹세하며 일생을 원약할는지요 죽음과 맞닿아 있는 시간과 싸우면서 이젠 내 의지대로 살아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터에 여기서 더 난도질을 한다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무시하고도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은 죽어도 좋다는 논리는 분명 하늘의 뜻이 아니기에 힐을 읽기 전부터 당신은 나와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당신의 아내는 외관여자였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일륜을 버리고 천륜을 모독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당신은 인생의 황홍기에 이르른 지금에 와서 머지않아 출가할 아이들까지 버리고 끝내 내 곁을 떠났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당신을 변하게 했는지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미궁 속을 헤매다가 가버린 당신에게 버림받았다는 분노보다 버릴 수 있었던 당신이 차라리 가엾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통념과 상식이 언제까지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 그때 당신은 어떻게 살았느냐의 중요성을 비로소 알게 되겠지요 저절한 고독 속에서 참의 눈물을 통해 당신의 영혼이 구제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회의와 상실에 떠밀려온 우리에게 어쩌면 이별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뒤돌아보면 이렇게 허망한 것을 왜 나는 한사코 외길만을 고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과 만나 30년을 살아오는 동안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고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건만 이제 남은 것은 한과 비탄과 눈물뿐입니다 허상이 매달려 덧없이 보낸 세월 어느새 내 앞에는 서란풍이 치는 겨울이 놓여있고 그 하얀 눈밭 속에 또렷이 남은 흔적들이 시야를 가립니다 결국 나는 당신이 쏜 화살에 맞아 심장이 터져버린 사슴이 되고 말았지만 피를 쏟고 쓰러진 사슴의 영혼은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1993년 서초동에서 네, 여자가 눈물을 흘릴 때 긴 장편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신 책방의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